이야기의 원칙과 원형이 있다는 얘기를 부정하던 지인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어느 날 술을 마시다가 사는 게 힘들다면서 고충을 토로하던 또 다른 친구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는 게 다 그렇지 뭐요. 이야기가 우리의 삶을 담아내는 은유라면 인간이 살아가는 공통된 경험과 삶의 지혜는 곧 이야기의 공통된 요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성야문화산업대학교가 주관하는 작가들의 팟캐스트 이증몸 웹툰스쿨의 이야기작법 방송 중국의 플롯 오늘은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캠벨과 보글러의 영웅의 여정에 관한 이야기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강대학교 교수이자 닥터프로스트의 작가인 연하가 이종범입니다. 안녕하세요. 권혁주입니다. 저도 네. 갔습니다. 뭐 갔습니다. 죄송해요. 닥터프로스트 그리세요. 이렇게 돌아가면 안 돼요. 네. 오늘도 제 왼쪽에는 홍란지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란지입니다. 홍란지 봇이 아닙니다. 네. 봇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로봇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태권입니다. 끝인가요? 김태권입니다. 개그연구 김태권. 네. 봇 아닙니다. 네. 저는 유승진이라고 합니다. 탈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탈고. 마감 아니면 탈고야. 삶의 에너지가 달라요. 야. 잘난 척하지 마. 현재 들어가겠습니다. 짜증나. 짜증나. 네. 네. 그 더위를 맞고 있는 권혁주입니다. 아. 저희 방송에서 더위를 맞고 계시죠. 겨울에 힘드시겠어요. 네. 지금도 좀 덥습니다. 지금 더워요? 지금 더워요 지금? 진짜요? 그냥 한 얘기예요? 진짜 할 얘기 없나 보다. 겨울이시잖아요. 궁극의 플롯에서 가장 어려운 파트가 자기 인사죠. 어떻게 소개할지 몰라 하세요. 지금 벌써 몇 번째인데. 오늘이 12번째입니다. 벌써. 12번째를 맞이하여 저희 이제 궁극의 플롯도 시즌을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오고는 있거든요. 어느 지점에서 한번 마무리하고 갈까. 오늘은 저희 참관인이 또 있어요. 네. 그렇죠. 참관인. 참관인. 너무 훌륭한 분이 처음 만나면 하셔서. 네. 안녕하세요. 억수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궁극의 플롯 전에 롱토뷰 녹음했는데요. 그때 롱토뷰 억수씨가 나와 가지고 가지 않고 저희가 지금 사실 웹툰스쿨 팟캐스트에서 영입 1순위거든요. 영입. 맞습니다. 고정으로 한번 해보자. 새로운 멤버로서의 영입을 염두에 두고 잡아두었습니다. 가지 못하고 있는 억수씨가. 지난번 궁극의 플롯 반응이 상당히 좋았어요. 네. 맞아요. 진짜. 나간 어리둥절? 엄청. 지난번 시간에 우리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플롯계의 원피스. 여러 가지 플롯들이 있는데 머리가 복잡하면 이 한 가지를 잘 이해하면 좋다라는 의미로 캔벨과 보글러 얘기를 하고 영웅의 여정 12단계 얘기를 하다가 말았죠. 김태권 작가님의 현란한 문전쇄도. 멋지셨습니다. 개그를 부족함을 느끼고. 아무도 그거 기대하지 않아요. 그 점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판빵 댓글란에 진짜 많은 분들께서 김태권 작가님의 식견과 해안, 개그를 뺀 모든 것에 대한 굉장한 칭찬이 이어졌고요. 감사합니다. 근황과 저희 이달의 콘텐츠를 합하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돌아가면서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길지 않게 이달의 콘텐츠와 합해가면서 우리 홍란지 소장님부터 한번 말씀해 보시죠. 저부터군요. 저는 이번 저번주에 신강한께 영화를 봤습니다. 신강한께. 그런데 들려오는 소문에는 CG가 별로라더라, 내용이 너무 심파라더라, 울려고 강요하더라, 울라고 강요하더라 라고 해서 진짜 그러려나 신강한께 너무 재밌었는데 잘 만드셨겠지 하면서 봤는데 초반부터 생각 이상이었어요. 기대 이상으로 되게 슬펐고요. 정말 엄청 운대면서요. 너무 많이 울었어요. 처음부터 차태현이라는 배우가 약간 보여주는 소시민적인 그런 성격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또 여기 소방관이니까 어떻게 하다가 죽었을지가 예상이 되는데 그게 너무 슬픈 거예요. 김장훈 씨. 네. 아는데 슬픈 거 있잖아요. 김장훈 씨가 원래는 그냥 회사원이었는데 이번에는 김장훈 씨가 소방관으로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정도 하면서 울리는 영화구나 라고 했는데 점점 뒤로 갈수록 김장훈과 김수홍이 형제로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김수홍이라는 인물은 원래 없었던 인물이죠. 만들었죠. 네. 만들어진 인물인데 신강한께 주호민 작가님이 하신 웹툰에서는 이 김수홍이라는 인물이 잘못된 사고로 죽게 되는. 파령병으로 오해를 뒤집어쓰고 죽게 된. 그렇죠. 그렇죠. 원기가 된다. 이것까지 얘기하면 안 되겠죠. 스포일러요? 네. 원기가 된. 많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미 틀렸는데요. 그래요? 하지만 아무튼. 그런 인물들을 김장훈과 김수홍이라는 형제로 묶어두었어요. 그런데 되게 뒤로 갈수록 이 김장훈과 김수홍에 얽힌 형제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어머님이 홀로 남겨지셨을 때 어떤 식의 사연으로 이 아들들을 대했을까. 어머니의 사랑은 얼마나 더 컸을까. 이런 것들이 막 뒤에 조금씩 조금씩 매듭지어진 것들이 조금씩 풀려가는데 그때마다 계속 팡팡 터져요. 울음이. 또 홍하진 선생님이 울음 버튼이 거기 있잖아요. 엄마. 너무 슬프다. 모심. 여기에 울음 버튼이. 여기에 제가 좀 되게. 딱 누르면 바로. 바로 울게 되는데. 100%죠. 네네. 제 바로 옆에 저희 큰아들이랑 같이 봤어요. 9살짜리. 그런데 이 아이도 계속 이러면서 울더라고요. 진짜요? 9살. 연기도 하셨는데요. 연기하신 거예요? 연기하신 거예요. 제 연기 좀 잘해요. 눈물 연기. 눈물 연기. 정말 남녀노소네요. 네. 그래서 놀랐어요. 집에 가면서. 지금 방금 아이와 아드님과 선생님 둘로 남녀노소 넷을 전부 만족시키잖아요. 그렇죠. 남녀노소죠. 노는 저예요? 약간 어택이 있는데. 노 저예요? 약간 어택이 있는데. 네. 살짝 넘어갔어요. 네. 그런데 집에 가서 아이한테 어디 부분이 가장 슬펐어 그랬더니 자홍이 아저씨 어머니가 이렇게 자홍이 아저씨 엄마가 너무 슬펐대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홍이 아저씨 엄마가 너무 슬펐어. 그게 확실히 잘 맞는 얘기는 어필 을 하는군요. 네. 나이 때 무관하게. 네. 놀랐어요. 그런데 다들 제 주변에 계신 분들이 초반에 운 건 저 혼자였던 것 같고 시작하자마자. 그런데 뒷부분에는 다들 정말 오셨어요. 그 감독이 보셨으면 되게 복잡했겠다. 울어주니 감사하긴 한데 벌써 붙여보지? 뒤에 더 있는데. 네. 그런데 이 내용들을 제가 이거 영화를 보고 나서 다른 평론가들이 어떻게 평했는지 제가 평점도 찾아보고 했는데 생각보다 박하더라고요. 오. 그래요? 네. 5점 몇이었어요. 7점 몇도 아니고 좀 놀랐거든요. 녹음하는 시점에서 제가 페북에서 확인해본 결과로는 관계자분께서 500만 넘었다고. 벌써 빠릅니다.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대중성은 확보한 것 같은데 평점이 박해서 왜지 하면서 읽어봤는데 약간 심파다. 그러니까 울려고 작정하고 만든 영화다라는 점에서 조금 많이 감점을 주신 것 같고 예상할 수 있는 심파의 내용이었다라는 cg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가 있었는데 저는 사실 cg가 내용을 해칠 정도로 이상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저는 그냥 무르르듯이 봤어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수료한 cg를 원했던 걸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됐고. 그 심파에 대해서 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많았는데. 네. 저도 얘기하고 싶은 게 되게 많은데요. 저는 약간 심파라는 것들이 우리가 예전부터 잊고 있었던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보편적인 정서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심파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새로운 물결. 물결. 유에이브잖아요. 유에이브를 줘요. 유에이브를 줘요. 유에이브를 줘요. 유에이브를 줘요. 유에이브를 줘요. 유에이브를 줘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심파라는 이름으로 딱 들렸을 때 이수혜가 심수네에서 나오는 이렇게 바지까랑이 잡는 미워도 다시 한 번 이때의 영화들을 심파라고 하잖아요 항상. 그래서 그 시대 때 그런 정서를 이야기하면서 되게 약간 좀 대중적인 감성 중에서도 위계를 말할 수는 없지만 좀 더 아래에 있는 거라는 식으로 취급을 하시죠. 그런데 저희가 신화 이런 읽기를 했을 때도 드러났듯이 어떤 보편적인 대중의 감성 이런 것을 좀 통속성이나 심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오히려 우리가 지금 현대 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막 아 나는 누구지 나는 누구이길래 뭐 이런 식으로 막 헤매고 다닐 때 뭔가 거대 담론이 사라진 이때 오히려 더 이것들이 자꾸만 이런 식의 회자가 많이 될수록 오히려 그런 중심의 것을 의미를 자꾸만 찾아가려는 노력이 있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심파나 이런 통속성으로 회귀하는 게 아닌가. 결국 의미를 찾으려면 거기서 찾아야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여기에 대해서 밤새고 하고 싶은 얘기가 있지만은. 따로 한번 얘기를 해볼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대중성과 통속성에 대해서 너무나 사람들이 폄훼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이유도 사실 일리는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작가 입장에서 사실 새로운 것만을 추구하는 어떤 분위기는 꽤 폭력적이에요. 왜냐하면 중요한 걸 반복하는 것도 예술의 중요한 미션 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울릴 것이다 예상했는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 처럼 약간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감정의 홍수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렇게 보편적인 감성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다시 보여줄지가 사실 관건인 거잖아요. 이 세상에 새로운 건 없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신과 함께는 지옥이라는 이 세계를 가상으로 상상의 세계로 이렇게 표현한 것도 너무 멋졌고. 그리고 그거를 되게 통속적인 어떤 보편적인 감성으로 잘 그 중심을 잡고 나간 게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뭐 할 얘기 진짜 많지만 따로 한번 기회를 만들어 보고요. 아주 알찬 근황을 가져오셨네요. 김태권 작가님은요? 네. 사실 뭐 감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저는 만화 그려놓으면 다들 감정은 어디 갔냐 이제 그런 반응을 들어서 난감하긴 한데. 이번에 제가 근황으로 말씀드릴 것도 사실은 감정은 어디 갔냐에 해당하는 얘기인데 사실 저도 되게 좀 심각한 얘기긴 해요. 최근에 읽게 된 책 중에 콘텐츠의 미래라는 책을 읽었어요. 네. 너무 좋은 책이죠. 저도 샀어요. 말씀하시고 듣고. 주위에 꼭 읽어보시라고 권하고 있는 참인데 읽게 된 사연은 사실은 알라딘에서 사은품을 받고 싶으면 책을 사라 그래서 샀어요. 그래서 피너츠 다이어리가 한 권 생겼습니다. 그거 좀 쎈데요. 그러게요. 그것 때문에 샀어요. 다이어리를 샀더니 책이 오는. 그렇죠. 다이어리를 샀다가 책을 왔는데 사실은 이것조차도 그 책의 내용이 있어요. 이 얘기도. 그래서 책이 왔는데 그래서 다이어리를 받았으니 책도 한번 읽어보자 하고서 읽었는데 내용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한테는 이게 기회로 보일 수도 있겠는데 저 같은 사람한테는 죽어라 죽어라는 얘기로 들리기도 하는. 그렇죠. 사연선 어느 방향에 있는 사연선고라고도 할 수 있네요. 맞아요. 진짜 묵직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싹막해요. 잘 버려요. 말 그대로 그 콘텐츠의 미래에 대한 책이잖아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거기 책에서 제일 밀고 있는 개념은 콘텐츠 함정이라는 건데요. 콘텐츠 함정이 뭐냐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옛날에 보던 미디어를 더 이상 안 봐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종이 책, 종이 신문, 종이 매체 겠죠. 그럴 때 이제 유혹에 그러니까 만들던 사람들은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고민 끝에 나오는 제일 흔한 결론이 노력이 부족해서 그래. 하면서 더 열심히 노력을 하기로 하고 콘텐츠를 더 열심히 만들면 사람들이 자세히 찾아줄 거야. 하고 콘텐츠에 엄청난 투자를 해요. 만드는 거라. 그게 이 책에서는 콘텐츠 함정이라고 부릅니다. 잘못된 해법이라는 거죠. 그렇죠. 함정에 빠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콘텐츠가 더 이상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를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해봤자 더 망하게 될 것이다. 지금 왜 이렇게 살기가 좁아지냐. 집 질 데가 없다. 그리고선 노력을 해야 돼. 집을 높게 짚자. 그러고 있는데 알고 보면 그 대륙이 가라앉고 있는 거죠. 대륙이 가라앉는다는 말은 정말로 적나라하게. 마음을 후비후비 파고 있는 겁니다. 이주해야 된다. 달나라로 이주해야 된다. 지금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챕터 하나에 제목으로 들어간 건 아닌데 소제목처럼 되어 있는 게 불붙은 나무에 집착을 하고 있다. 무서워. 그런 식이에요. 그런 얘기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인사이트를 가득한 책이라서. 그리고 이 책의 제일 무서운 점은 인사이트로 가득하고 결론 부분에서 이렇게 하면 해결된다는 게 없어요. 약간 정감로 같이. 그러니까 망합니다. 인류는 멸망할 것이다. 이쪽으로 지금 가고 계시죠. 이쪽으로 가면 망합니다. 이렇게 해놓고 끝이에요. 요스트라다무스 같은 책입니다. 그러니까 성공한 사례와 실패한 사례를 다 분석을 해놓고 특히 이분이 어디 비즈니스 구루라든지 그런 강연으로 먹고 사는 분이 아니라 하버드 에서 교수를 하는 분이에요. 학자죠 또. 네.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 사람은 자기에게 사람들이 환영을 해주건 좋아하건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책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적나라하게 써놨어요. 그래서 어떤 성공 사례 쭉 해놓고 나서 그런데 똑같은 걸 어디서 했는데 여긴 쫄딱 망했다.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도 인터뷰를 했더니 자기네들이 왜 성공했는지 모르더라. 그거 약간 웹툰 작가로서 읽으면 그런 생각 많이 들어요. 이거랑 저거랑 조합해서 다들 마나 빵빵 터지던데 나 신작 그렇게 들어갔는데 조율수가 안 나와. 그리고 인기 많은 작가님들 본인에게 물어보면 본인도 몰라. 과연 어떤 작품이 인기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되게 막연해하는 기분이 딱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책이 두꺼운데 읽다 보면은 아 그러면 내가 요거를 한번 요렇게 하면 요렇게 하면 되겠구나 싶은 생각을 하면 그 다음 챕터가 그렇게 답변 사례입니다. 상막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약간 이런 식으로 케이스 스터디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되게 막 어 뭐지 이런 경험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아마 그분이 학자셔서 아마 이런 식의 글을 진짜 쓰실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꺼워진 것도 있고. 그래서 책이 되게 두꺼워진 이유가 그런 케이스 스터디가 많아서도 있고요. 그런데 학자적인 글쓰기인데 어렵지는 않게 쓰리치려고 되게 노력한 것 같고. 그리고 읽다 보면은 이제 또 또 와 닿는 얘기들이다 보니까 그렇게 어렵게 느끼지 않는 것도 있는데 그래서 답은 어딨어 하고 아무리 제가 또 없어요. 뒤로 갈수록 그 생각이 들죠. 남아있는 책 분량은 점점 좁아지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너희는 다 죽을 것이다. 어떻게 좀 살 길을 좀 하나라도 알려주면 안 되나. 그런데 없어요. 그리고 혹시나 싶었던 것도 다 이거 안 될 거다라고 미리 얘기를 하고 끝납니다. 콘텐츠의 미래.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콘텐츠 제작자 창작자 관련된 분들 아니더라도 재미있는 책 재미있다고 해야 되나 상당히 인사이트가 있는 책입니다. 무시무시합니다. 김태형아 작가님의 근황이었고요. 네. 저 유승진입니다. 제가 이번에 공민우 작가님이 이번에 인터넷에 올리신 만화를 봤어요. 슬픈 만화? 아니요. 아니요. 슬픈 만화. 스타워즈 후기 만화를 올리셨던데. 그래요? 저 진짜 재미있게 봤어요. 그런데. 어디서 봅니까 그거? 룰앱이라든지 인터넷 커뮤니티. 공민우로 검색하면 나와요? 안 나와요? 하얀 콩? 말을 해요. 이 사람아. 룰앱이라든지 들어오세요. PD님 어디? 어서 봐야 돼요. 스타워즈 만화. 제다이. 스타워즈 만화 그러면 한 100개 나올 텐데. 제다이 뭐죠? 라스트 제다이 만화라고 치면 대충. 제다이 만화. 제목이 다. 제목. 원래 제목을 잘 안 써요. 제다이는 다 등신이야. 다 죽어야 돼. 이런 제목인데. 알겠습니다. 알아서 보시라는 얘기죠? 우리 공민우 PD 라스트 제다이. 네. 공민우 작가님이 그리신 스타워즈 까는 만화가 있어요. 그런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은 저 자체는 스타워즈를 잘 봤어요. 저는 재밌게 봤고 공민우 작가님이 그리신 만화도 잘 봤고요. 그리고 컨텐츠는 일단 스타워즈 본 거였고 근황이라고 하면 제가 이번에 탈고. 탈고는 이번 주에 끝날 것 같고요. 완결하신다는 얘기죠? 네. 다음 주에 2기를 쓰고 어떤 작품을 완결하시는 거죠? 저스툰에 연재하고 있는 해사함행일 기간. 해사함행일이 끝나요? 벌써요? 네. 책이 정해진 내용이 있다 보니까 주인공이 여정을 마치고 오는 대목을 이번 주에 그리고 다음 주에는 짤막한 후기 정도는 하지 않나. 대단하세요? 진짜? 일단은 탈고를 앞두고 있고요. 김진아 행복하니? 네. 당연한 말 보세요. 시궁창이야. 시궁창. 탈고하는 작가에 대한 다른 작가의 감정이란 건 복잡하죠. 다시 수입이 끊긴다는 거니까 다시 또 연재를 해야죠. 청양대 강연 어디 있어요? 그리고 굉장한 꿈을 꿨는데 꿈이요? 네. 꿈이요. 저는 이제 꿈을 자주 꿔요. 하루에 두세 개씩 꾸는데 어떤 꿈이냐면 제가 태어난 동네는 아닌데 오랫동안 살았던 고향인데 옥포아빠다라는 곳이에요. 옥포? 옥포. 옥포. 옥포 해전이 있다는 옥포. 이순신 장군이 첫 해전을 승전으로 이끈 자기 동네 설명하는 것도 참 사극적이같이 하죠. 아무튼 그런 동네에서 이제 나고 자랐는데 지지근처 거기를 막 걸어다니는데 앞에 문 대통령이 계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휴가 나와서 정산을 가는 길이다. 그래서 어떻게 사진 한번 찍을 수 있겠냐. 우와. 물론이죠. 그러면서 같이 산을 올라간 거예요. 산을 올라가서 옥포 앞바다 탁 트인 바다를 내려다보는데 너무 절경인 거예요. 뭔가 꿈에서 그 파노라마처럼 문 대통령도 또 같은 거제도 사람이고 이러니까 아 뭔가 또 대통령 꿈. 이거 너무 좋은 꿈인 것 같아요. 길몽인가요? 태몽은 아닌 것 같고 태몽인데 대통령 나오면 되게 예쁘겠다. 대통령 깜을 또 아무튼 기분은 좋더라고요. 뭔가 대통령이랑 뭔가 절경을 바라보니까 좋은 꿈 같아요. 다음 작품 대박이네요. 다음 작품 어? 일단 이거 던지고 보니까 빨리 시작해야겠네. 가장 대박이네요. 옥포의전에 관한 내용인가요? 괜찮아요. 아무튼 저는 기분 좋았어요. 좋으셨겠네. 행복하네. 시궁창이야. 아무튼 여러 가지로 좋은 소식을 가져오신 이순진 작가님 완결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이 방송 올라갈 때쯤 되면 마지막으로 올라갔겠네요. 그렇죠. 여기입니다. 해석 암행일기 암행일기가 주인공인 일상툰 여러분은 쉽지 않습니다. 거의 보기 어려워요. 이거밖에 없어요. 세계에. 없죠. 지구에 하나밖에 없는 암행허사 일상툰 해석 암행일기 한번 보시고요. 재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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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음 다음요. 권혁철 행복한 사람 처리가 권혁철 작가님 저도 이제 요즘 근황이랄게 하나 생겼는데 진짜요? 왜요? 연재중 연재중이시지 않나요? 하지만 연재중에 근황이 생겼습니다. 네. 뭡니까? 제가 그 한 계속 그동안 윈도우로 작업을 해왔는데 아 맞다. 최근에 맥으로 갈아탔어요. 아 그렇죠. 페북에 괴로워하시던 게 새로운 단축기 때문에 헌 족쇄를 버리고 새로운 족쇄로 그래서 맥 유저가 됐습니다. 맥 유저? 네. 그게 저희 근황입니다. 아니 아까 족쇄하니까 생각나는데 저 이번에 스탠딩 책상을 샀어요. 오늘 배송 중인데 그냥 중소기업에서 만든 것 같은데 위로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그렇죠. 저는 수동으로 레버를 돌려서 하는 그런 책상인데 앉아있는 노예에서 서있는 노예로 서있는 노예로 저도 컴페니언 사고 나서 갇혀있는 노예에서 돌아다니는 노예로 웨거 노비 솔거 노비에서 웨거 노비 그렇죠. 윈도우 노비에서 맥 노비로 바뀌신 맥 노비 괜찮은데 맥 노비 그래서 이달의 컨텐츠는 없습니까? 그게 저의 컨텐츠죠.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엄청난 컨텐츠입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뭐가 달라요? 주로 뭐가 달라요? 맥으로 하면? 창가님께서 너무 숨넘어가게 웃고 계세요. 괴로워하면서 웃으신데요? 일단 저는 그냥 저의 로망이었어요. 맥을 쓰고 싶다. 노예의 로망 그렇죠. 그렇죠. 나도 블링블링한 족쇄를 차고 싶어요. 눈물을 뚝뚝 흘리며 이 맥 하나가 그렇게 갖고 싶었습니다. 맞습니다. 맥은 다 맞아요. 화질 좋은 족쇄 앱등이 앱등이 저의 근황은요. 저의 이달의 컨텐츠는 마법의 가을입니다. 드래곤라자에 나오는 드래곤라자에 등장하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최근에 초여명이라는 곳에서 한정판으로 발매한 TRPG예요. 게임하고 싶어요. 보드게임 좋아하시죠? 좋아하는데 저도 아직 멀었죠. 아이랑 가려면 저도 원래 보드게임 좋아했는데 최근에 요즘에 보드게임 순위 높은 것들이 거의 다 레거시 타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레거시 타입의 보드게임이라고 일회용 보드게임입니다. 그냥 한 번 쓰고 버리는 보드게임 왜 그런가 봤더니 방탈출류가 많더라고요. 이렇게 찢고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트릭을 푸는 그런 게 많던데 그 사이에 하나 크라우드 펀딩을 했던 마법의 가을이라는 TRPG가 뭔가 하고 샀어요. 드디어 배송이 왔는데 제가 너무 고무됐습니다. 뭐냐면 마법이 사라져가는 어떤 시대예요. 그러다 마지막 남은 마도사 한 명이 마법이 탄생했던 곳으로 여행을 가는데 그 일행이 되는 얘기예요. 4명까지 플레이를 하는데 제가 덕후도 아닌 덕후도 아니고 TRPG도 한 번도 안 해본 그냥 평범한 보통 사람 3명과 함께 플레이를 해봤어요. 여기는 무슨 진행하는 사람이 필요하지도 않고 마스터도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되게 불안했어요. 이게 될까 봐요. 근데 저를 포함한 4명이 전부다 자신이 만든 캐릭터에 완전히 이입해서 막 엄청 참실한 설정의 이야기를 계속 뽑아내는 거예요. 그냥 보통 회사원이고 한 명은 제 아내. 두 명은 그의 친구와 그녀의 남편 이렇게 4명이었거든요. 아 이게 서사가 이야기라는 것이 누구에게나 안에 있구나.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자기의 그 무의식 속에 결핍 자기가 느끼고 있던 자기 모습 이게 너무 잘 투영된 캐릭터가 나와.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일단 중간까지 플레이를 했는데 나머지 멤버분들의 반응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정말로 너무나 신기한 경험이었다. 내가 이렇게 캐릭터를 만들고 이야기를 막 만들어서 얘기하는 경험이 정말 무슨 작가가 된 것처럼 그거 보면서 제가 궁극의 플롯이라는 콘텐츠는 막강하고 모두의 안에는 이야기가 있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근황이 청강대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스토리텔링의 수업이 끝났습니다. 한 학기가 끝났죠. 끝났습니다. 저도 완결하고 싶은데 학기만 끝나고 수업이 끝나고 제가 복귀를 해보거든요. 이번 학기 어땠나 근데 이제 그 수업을 제가 처음에 설계했을 때 근본 동기가 뭐였냐면 보통 스토리 수업하면 이야기를 잘 쓰게 이야기를 쓰는 팁을 막 주고 이런 게 목표잖아요. 보통은 제 목표가 뭐였냐면 어쩐지 이야기를 그냥 쓰고 싶다는 기분만 느끼게 하고 싶었어요. 보통 연재 준비하는 분들이나 신인 작가 아니면 지망생 분들이 배도에 올려야 되는데 원고는 그리겠는데 스토리를 짜야 되는데 짜기 싫다. 이런 기분 대부분 느끼시거든요. 사실 가장 창작을 여기 솟을 때는 다른 작업 마감할 때 그렇죠. 내 본작업 스토리 짤 때는 막막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 궁극의 플로 팟캐스트를 하고 싶은 이유랑 똑같아요. 그냥 왠지 모르겠지만 이야기를 써보고 싶어 라는 그 기분만 느끼게 하고 싶은 게 저의 어떤 목표인데 그런 목표를 향해서 팟캐스트가 가고 있는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가고 있나요?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순위를 보면. 잘 나오지 않았나요? 네. 잘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참 저의 근황은 여기서 정리하더라도 팟빵 질문이 나왔습니다. 팟빵 댓글 질문이 나왔어요. 친절한 방송에서 지나칠 수 없죠. 이야기라는 것이 3장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는 얘기는 알겠다. 그런데 왜 이야기가 3장 구조로 되어 있는가 이거에 대한 궁금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신가 봐요. 제가 한번 궁금한 플러스 갖고 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과연 이야기들은 3장으로 되어 있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4장도 있고 5장도 있고 분석하는 사람의 틀에 따라서 자유롭게 분석할 수 있는데 제일 적게 표현하면 제일 심플하게 표현하면 3장 구조 처음, 중간, 끝 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왜일까요? 김태원 작가님 몇 가지 얘기가 가능한데요. 일단 가장 근본적으로는 그 얘기죠. 이야기라는 상황이 물 안에 물고기 물 밖에 물고기 물 안에 물고기 스스로 되어 있다는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고향에 있던 사람이 어딘가로 떠나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 얘기를 이야기라고 보면 3장 구조가 된다고 하는데 사실은 3장 구조가 3장 구조가 아니에요. 3장 구조가 새투막이 아니에요. 보글러도 자기 얘기에서 하지만 그려놓고 보니까 3장 구조에 따라서 출발해서 가서 거기서 또 어둠의 시면을 찍고 돌아오는 걸 그려놓고 보니까 1로 찍고 2로 돌아서 3로 찍고 홈으로 돌아오는 얘기더라. 그래가지고 어? 이거 해놓고 보니까 4단계네 싶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3장이든 4장이든 12장이든 상관없는데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김태원 작가님 말씀에 완전히 동의하는 게 계속 어떤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작법서를 보거나 강의를 들을 때 원칙에 대해 많이 듣잖아요. 이야기는 이렇다. 캐릭터는 이렇다. 그때마다 저는 이제 버릇이 알겠어. 근데 왜? 왜 그래? 이렇게 상상하거든요. 그럼 거의 한 99%의 대답은 이쪽으로 가더라고요. 우리 삶이 그렇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래서 나 이야기를 떠올리면 항상 이상하게 드는 거예요. 이제 댓글 다신 분께 제 의견을 답변을 드리자면 이야기라는 것은 삶의 어떤 부분을 담아내는 글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삶의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게 이야기인데 그중에서도 변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삶의 어떤 변화를 다루고 있는 게 이야기예요. 왜 그러냐고 또 물어보시면 그건 정의에 해당합니다. 이야기라는 것 자체가 인간의 삶의 변화를 담아내는 그릇이다. 이게 정의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변화라고 하면 변화 전 변화 과정 변화 후 최소한 이 세 가지의 요소가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삼장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것이 최소화된 단위로 보는 거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결국 답변은 하나밖에 없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 그렇기 때문이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사실은 삼장 구조를 굳이 안 지키셔도 되고 삼장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하셔도 되는데 그것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것만 있으면 사실은 삼장 구조의 핵심을 가져가셨다고 보는데 플로어 포인트 두 개만 있으면 돼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장에서 그러니까 삼장 구조의 셋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장에서 이장 넘어갈 때 그다음에 이장에서 삼장 넘어갈 때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 두 지점만 탁 잡으시면 사실은 삼장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그리고 또 시트콤 같이 되면 시리즈물이 되면 여러 가지가 되겠죠. 최소 단위 최소 단위는 삼장인데 그 삼장을 더 쪼갤 수가 있습니다. 머리 가슴 배 했을 때 가슴을 제1요추 2요추 3요추로 해서 팔은 3요추에 붙어있다 이런 식으로 더 들어갈 수도 있어요. 본인이 필요하면 그러니까 2루 찍고 3루 찍고 하는 건데 아무튼 핵심은 출루해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1루까지 나가는 과정이 액트1이 되고 그렇죠. 3루에서 들어오는 게 액트3가 되고 그 가운데는 액트2라고 말은 하는데 어떻게 잡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아무튼 처음에 안타치고 나가고 나중에 어떻게 어떻게 3루까지 가면 누가 또 쳐가지고 다시 도루로 하건 어떻게 하건 들어오고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즉 지금 그분처럼 저희 방송 들으시면서 의문점이 생기는 거 아니면 내 생각은 좀 다르다 이런 모든 것들 자유롭게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정성스럽게 읽고 답해야 할 수 있는 건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방송 절대로 완벽하지 않고요. 하지만 명확하게 원하는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느낌은 들어요. 요즘에 이야기의 원형에 해당하는 여정을 떠나고 있습니다. 궁극의 플롯 오늘은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캔베가 보글러의 12단계 영웅의 여정의 두 번째 시간을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한 달 만이죠? 그렇죠. 구성상 상편과 하편 사이가 한 달이라 제가 간단히 프리비어슬리 12단계 프리비어슬리 영웅의 여정 지난 시간에 이야기는 이거였습니다. 플롯게이의 원피스 하나의 플롯을 고르라면 그 궁극의 플롯은 무엇일까 원형 플롯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조세 캔벨이라는 신화학자 얘기했고요. 모든 신화서라 민담 속담 다 모아봤더니 인간의 삶이 비슷한 것처럼 얼추 비슷한 얘기더라. 그걸 가지고 헐리우드에서 크리스토퍼 보글러가 메모를 쭉 써서 모은 게 지금 책으로 나왔죠. 이게 이제 라이터즈 전이 혹은 신화영웅 그리고 시나리오 쓰기라는 책으로 나왔고요. 정리하면 인간의 삶은 혹은 이야기는 모두 12단계의 영웅의 여정으로 구성돼 있다라는 공식 얘기고요. 공식. 김태권 작가님께서 각 단계별로 이야기 뜻 예시들을 해 주셨어요. 1단계가 뭐였죠? 1단계를 말씀을 드렸는데 5가지가 중요하고 사실은 첫 번째 5단계까지만 잘하시면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변형을 해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이 부분이 재밌더라고요. 앞에 5단계가 잘 지켜지면 편해요. 다른 거는 편해요. 다른 건 어떻게 해도 돼요. 실제로 보면 재미있는 게 약간 두서없이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보글러가 3장 구조로 캔벨의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갖다 맞췄는데 이게 완벽하게 맞는 것처럼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맞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할리우드나 그런 쪽에서 좋아하는 이야기 구조랑 신화의 이야기 구조가 조금 다릅니다. 그렇죠. 신화는 아시다시피 어떻게 끝난지 알 수 없게 끝나는 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할리우드는 끝난 느낌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3장 부분은 잘 안 맞아요. 사실은. 인간의 삶을 다루는 이야기가 신들의 얘기를 다루던 신화와 약간 괴가 달라지면서 끝부분에 대해서 구체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신화에 제일 많이 나오는 그러니까 보글러가 얘기하는 것처럼 할리우드 시나리오에 제일 많이 나오는 방식은 아까 말씀 나왔지만 모험을 떠나고 모험에서 별 이상한 짓을 하다가 나중에 돌아와요. 돌아오는데 이게 집으로 돌아와도 되고 아무튼 뭔가 조금 더 나은 존재로 해가지고 돌아오는 느낌만 나도 됩니다. 그렇죠. 혹성 탈출처럼 돌아와 봤더니 지구 망해 있더라. 그래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신화는 사실 그렇게 안 끝나고 하늘의 별이 되었다. 그리고 끝나는 경우가 엉뚱하게 끝나버리는데 그렇더라도 그 마지막 과정까지 가는 과정은 비슷하고 그 마지막 부분은 조금은 달라요. 오늘 얘기해서 거기까지 갈 것 같아요. 일단은 지난번 시간에 1단계에서 5단계까지 3장 구조로 치면 대충 1장에 해당하는 그렇죠. 넵툰에서는 흔히 1, 2, 3화 안에 쳐라. 영화를 치면 보통 한 25분, 30분.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하는 그 부분까지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가 일상세계였잖아요. 일상세계.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제가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의 재미있는 일을 이번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3장 구조와 12단계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서 또 한편으로는 3장 구조 필요 없고 12단계 꼭 안 지켜도 된다는 말씀을 같이 드리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이야기작법이 그래요. 이거 되게 도움되는데 몰라도 돼. 몰라도 됐는데 왜 말을 해. 대부분의 작법이 그래요. 한 번 보고 흘리세요. 이거예요 사실은. 언제나 얘기하잖아요. 초식을 배운 다음 잊을 때가 고수다. 고수가 된다면 잊어야 되는데 잊을 때까지 체화시키라는 얘기라고 볼 수도 있고요.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두 가지 힘의 작용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행 라이터스전이라고도 하고 원래 그게 보글러의 책 제목은 라이터스전이고 캠베레의 작가여정이고 캠베레의 책 제목은 히어로스전이니까 영웅의 여정이죠. 그렇죠. 영웅이건 작가건 길을 가는데 길을 갈 때는 사실은 두 가지 힘이 싸우는 겁니다. 하나는 갈까 말까 갈까 말까 하는 거라서 갈까가 하나고 말까가 하나. 그렇죠. 두부 사와라 이거랑 이불 밖은 위험해 두 가지가 싸우는 거죠. 그렇죠. 이불 밖은 위험해가 아주 큰 동기가 됩니다. 그렇죠. 큰 힘이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 인생을 담다 보니까 항상 그렇잖아요. 유학 갈래 가고 싶어 무서워 군대 갈래 그건 가기 싫어 밖에 없구나 죄송합니다. 이직할래 이직할까 무서워 온갖 것들은 두 가지거든요. 새로운 세계로 여행을 하고 싶다랑 무섭다 이 이야기도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저번에는 다섯 단계를 그냥 1, 2, 3, 4, 5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두 가지 힘의 작용으로 풀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5장까지 다시 한 번 첫 번째 무대는 모험 일상의 세계라고 하셨는데 여기는 이제 두 가지 힘이 등장하지 않으면서 소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살고 있다. 현재 상태가 이렇다. 그렇죠. 매트릭스의 네오가 뭔 일을 하고 사는지 보여주면서 시작하고 해리포터가 계단 아래에서 살고 있는 걸로 시작하고 또 뭐가 있죠. 딱 말하는 스타워즈의 루크 스카이워커가 블라블라블라 또 뭐가 있지. 대부분의 이야기가 반지의 여정의 평화로운 호빈 마을 샤이야 그렇죠. 이런 식으로 보여주고 초대하죠. 네가 앞으로 네 이야기를 듣게 될 무대다. 그러니까 이거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콘텐츠 하실 때 설정 샷 보여주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첫 번째가 그건데 두 번째 단계가 콜 투 어드벤처 그래서 모험의 소명입니다. 주변에서 물어보더라고요. 듣다가 콜트가 뭐야 그래서 콜 투 아니 콜 투 어드벤처다. 죄송합니다. 제가 발음이 너무 훌륭해서 모험의 소명 그렇죠. 모험의 소명인데 이건 갈까죠. 갈까죠. 간달프가 오고요. 그리고 또 누가 간달프가 오고 그다음 네오한테 아무튼 여기저기서 오피어스 전화가 오고 연락이 옵니다. 해리포터한테는 부엉이 편지가 오고 다 이런 식으로 오죠. 그리고 사실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편지가 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대부분의 플러스에서는 그겁니다. 아 나 일상의 세계가 싫어. 싫어졌어. 내적인 어떤 추동. 그러니까 해리포터 같은 경우에 이대로 못 살겠다. 맞습니다. 들어와서 못 살겠다. 여기가 이제 작가님들이 많이 헷갈리시는 부분인데 이거는 다양한 응용이 가능합니다. 작가 주인공 내면에 있는 콜 투 어드벤처 모험의 소명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해리포터는 해리가 이 외삼촌 집에서 살고 있는 게 싫어요. 나가고 싶죠. 그런데 네오는 지루하다는 모습이 보여지긴 하지만 명확하게 인지는 못해요. 그렇죠. 그럴 때는 해리 같은 경우는 안에 이미 나가고 싶기 때문에 약간의 초대장만 날라오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 네오는 아직 모르기 때문에 좀 더 강력한 노크가 필요합니다. 이건 작가가 어떤 얘기를 그리고 싶냐에 따라서 변형이 가능하죠. 사실은 주제와 큰 관계가 있죠.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해리포터는 지금 이거와 완전히 다른 세계를 보여줬는데 다른 세계가 너무 좋은 거고 네오의 경우에는 주제로 이제 나오는 지금 매트릭스 세계고 다른 세계가 있었는데 다른 세계가 그렇게 매력적이긴 않거든요. 잔혹한 리얼 월드 쪽이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갈까 말까 고민할 때 갈까에 해당하는 부분이 모험의 소명입니다. 이거는 이정범 작가님께서도 말씀을 잘 해주셨지만 이제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이 둘 다 작용을 좀 해야죠. 둘 다 작용을 해야죠. 그중에 하나만 있는 경우같이 드물게 있는데 보통은 둘 다 있는 거예요. 하나만 해가지고 1시간 반짜리 2시간짜리 시나리오 쓰기가 힘드니까 만화에서도 옛날에는 예를 들면 왕따 당하거나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는 주인공이 강해지는 그런 서사 있죠. 옛날 학원물 이때 주인공에게 갑작스럽게 전학생이 와서 또 강하게 만들어줄게 같은 식으로 모험의 소명이 올 때 옛날의 만화들 보면 정말 그냥 수동적으로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요즘 만화는 그 현재 상황이 싫다는 주인공 감정도 많이 보여주더라고요. 둘 다 있는 거죠. 현대적인 부분 이야기에서는. 두 가지가 다 해서 일단 한 번 처음에 제로 상태에서 두 번째 단계에서 갈까 가는 겁니다. 그다. 세 번째 단계는 소명의 거부라고 되어있는데 이건 말까 말까 그러니까 안 가도 되지만 못 가도 됩니다. 아무튼 한 번 발목을 잡아주는 거예요. 왜 이야기가 이렇게 될까요? 왜냐하면 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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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되면 얘기가 단계도 안 나눠주고 재미있고 지루해지겠다고 그렇습니다. 아니면 아까 처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생이 그러하니까 로 가자면 인간은 누구나 갖고 있는 근본적인 감정이 있죠. 바로 두려움 망설이는 거죠. 공포심 변화에 대한 두려움 이게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연스럽게 말까가 나오는 건데 해리포터에서는 외부의 요소가 맑죠. 외삼촌. 매트릭스에서는 내부의 요소가 맑습니다. 두려움이 있죠. 오피어스라는 사람 전화 받았는데 가도 되나? 이상한 놈 같은데? 반지의 제왕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매트릭스도 이상하게 바르면 안 돼. 반지의 제왕에서도 두려움이잖아요. 반지의 제왕도 상당히 재밌죠. 반지의 제왕에서 프로도는 정말로 투명한 캐릭터라서 사실은 보다 보면 프로도한테 공감을 하기가 약간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너무 투명해서. 주인공의 요소에 제일 잘 맞는 게 골룸인 거 아니야? 오히려 골룸이죠. 욕망이 강하죠. 욕망덩어리. 진짜 골룸이 주인공 같아요. 그런데 프로도 같은 경우에 그래서 빌보가 나오는데 빌보는 갈까에도 해당을 하고 말까에도 해당을 하는 캐릭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보 삼촌이 옛날에 어디 다녀왔다는데 보니까 나도 가보고 싶어. 그렇죠. 동경. 빌보 삼촌이 갔다 와서 이상해진 거 보니까 말까도 싶어. 이제 두 가지가 다 걸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즘 현대물로 올수록 주인공의 두려움 때문에 말까인 경우가 좀 많고 외적인 요인으로 외적인 요소가 여행을 막는 경우는 좀 줄어든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둘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너 가면 다리몽 등이 분질러버릴 거야가 이제 말까. 그렇죠. 수명의 거부. 신화에서 항상 그래요. 엄마가 하지 말라는 거 있고. 아버지 찾으러 가지 마라. 안 가르켜 줄 거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유리왕 같은. 네. 유리왕 얘기. 역시. 그렇죠. 그러다가 네 번째 정신적 스승과의 만남인데 이거는 영어책으로 보면 그냥 멘토. 멘토라고 써있죠. 멘토라는 얘기 많이 쓰는데 원래의 뜻이 굉장히 복합적이잖아요. 복합적이기도 하고 상당히 재밌습니다. 멘토르라는 사람 이름에서 나오는데 멘토해가지고 멘트를 해주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사실 그리스어 원어로 멘토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멘토르가 아니에요. 오디세우스의 친구 아니었나요? 그러니까 오디세우스의 친구고 거기 텔레마코스 그러니까 오디세이아가 상당히 재밌는 얘기인 게 텔레마코스가 그러니까 오디세이아 처음 시작하고 오디세우스가 안 나와요. 심지어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24권 중에 처음 몇 권까지 오디세우스는 죽었을 거야 라는 얘기만 나오고 텔레마코스가 찾으러 갈까 말까 잘까 말까만 합니다. 그때 텔레마코스의 거의 멱살을 잡아끌듯이 해서 데리고 나와주는 사람이 오디세우스의 친구로 알려진 멘토르예요. 텔레마코스는 아들입니다. 참고로. 오디세우스 아들. 오디세우스 아들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미리 드렸어야 되는데. 지식인과 대화할 때 함정이에요. 내가 알 거라고 가정을 하고 있어. 텔레마코스의 이름 어원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텔레마케팅할 때 텔레마케팅할 때 멀리서. 마코스는 전쟁. 그거라서 전쟁에서 멀리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디세이아를 전후문학으로 보자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아버지는 전쟁 나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데 아들이 아버지가 집에 있었으면 이 꼴이 안 났을 텐데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버지를 찾으러 갈까 말까 망설이는 내용으로 시작을 해서 그렇습니다. 텔레마코스에게도 갈까 말까가 둘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거의 멱살을 잡아끌듯이 끌고 나오는 사람이 멘토르인데 사실은 이 사람이 멘토르가 아니에요. 그럼요. 사실은 아테네 여신이 변장이라고 한 겁니다. 오디세이아에 보면 그래서 멘토르가 안 나와요. 사실은. 잠깐 나오는 거예요. 멘토르를 사칭한 아테네가 나옵니다. 실제로 멘토르라는 사람은 없는 거군요. 있죠. 있는데 그 사람을 사칭해서 아테네가 온 거예요. 아테네가 멘토르를 죽이고 그 모습으로. 죽이기 것까지는 없는 것 같은데. 신탁을 주기 위해서 뭔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항상. 그래서 마지막에 사실은 나는 신이었어 안녕하고 싹 사라지는. 멘토의 뜻을 보통 보면 아버지 스승 라이벌 친구 연인. 대신 조언을 해 주는 사람인데. 이 모든 면을 다 해 주는 느낌이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가장 재밌는 부분은 그런 사람은 실존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인간적인 없어요 원래는. 그런 거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아테네가 정말 현실을 제대로 반영했네요. 그러니까 재미있어요. 오디세이야 잘 보면 재미있는 부분들이 이런 식으로 조금조금씩 있습니다. 아무튼 그거는 상관없고. 4단계 정신적 스승과의 만남. 그래서 정신적 스승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정신적 스승도 아니고 그냥 상담해 주는 사람이고 붙잡고 끌고 나옵니다. 끌고 나와서 너는 가야 돼. 갈까 말까 망설일 때가 아니야. 가야 돼 해서 끌고 나옵니다. 그래서 자 지금까지 보시면 첫 번째 단계에서 제로 두 번째 단계에서 갈까 세 번째 단계에서 말까 네 번째에서 그래도 가자. 그리고 다섯 번째 단계에서. 잠깐만 고전에. 그 정신적 스승과의 만남 부분을 실제 작업하시는 작가님들이 이제 적용을 하시려면 진짜로 꼭 정신적 스승이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해리포터는 해그리드가 왔죠. 보통 정신적 스승이라고 그러니까 다들 무슨 생각하냐면 덤블도어인가 덤블도어는 나중에 나오는데 그럼 그때까지 일장이 안 끝난 거야 뭐 이런 일이 많았거든요.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군요. 그런데 사실 해그리드가 정신적 스승 아니잖아요. 그냥 친구라고도 볼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그 역할을 하죠. 여행에서 이렇게 밀어주잖아요. 그리고 오비안 케노비는 정신적 스승 역할도 하면서 그 역할도 다 하고 있고 매트릭스에서는 모피오스가 동시에 다 하고 있죠. 여러 가지 변형이 가능하고 동시에 꼭 인간이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떤 캐릭터가. 계기만 돼도 됩니다. 어떤 캐릭터가 아니라 어떤 물건일 수도 있고 어떤 개시일 수도 있습니다. 아까 유리양 말씀하셨지만 아버지의 레거시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숨겨놓은 것을 발견했어. 바쿠만에서는 삼촌이 그렸던 원고죠. 삼촌은 이미 줄 거 없는데 그 삼촌이 그렸던 원고를 책장에서 보면서 그 원고가 곧 정신적 스승과의 만남 역할을 해줍니다. 이렇게 갈까를 한 번 쳐주는 사장 4장 4장. 아주 좋은 부분을 지적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멘토로 라고 그냥 원래 책에는 영어 책에는 멘토로 라고 써 있는데 번역을 하면서 정신적 스승과의 만남이라고 되는데 정신적 스승과의 만남이 거창한 게 아니에요. 맞아요. 그냥 아까 말씀드렸지만 갈까 말까 해서 말까로 한 번 갔으니까 다시 갈까 해주면 됩니다. 추동해 주는 어떤 외계체. 엉덩이 좀 걷어 쳐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섯 번째 단계가 이게 그 말만 곧 할 만은 첫 번째 플로트 포인트가 되는데 이것만 잘 넘어가면 전체 시리즈가 가는 거예요. 여기가 중요합니다. 네이버 무비의 소개말의 제일 중요한 마지막 단계가 여기에요. 뭐뭐하게 되는데 점점점. 그렇죠. 뭐죠 첫 관문의 통과. 점점점인데 이제 여기에는 앞에 갈까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다섯 번째 단계는 말까 갈까가 다 나오면 됩니다. 이게 중요하죠. 압축해서 잘 넣어야 되는데 어떤 단계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간단하게 말하면 첫 관문의 통과인데 첫 관문이 이제 스트레스 홀드라고 되어 있어요. 제 발음은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스트레스 홀드. 스트레스 홀드. 뭐라고 해야 돼요. 문턱? 문지방? 문지방입니다. 문지방을 넘어오면 모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갈 때 누가 못 넘게 막습니다. 가디언이 붙죠. 스트레스 홀드 가디언. 그래가지고 관문 수호자. 관문 수호자라고 번역이 되는데 이건 번역을 하는 게 좋은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게 참 신화에서 가져온 용어라서 되게 고풍스럽고 좀 시너틱하지만 사실은 말 그대로 그냥 문지방일 수도 있고요. 자동차 굴러갈 때 바퀴 앞에다가 고임돌 하나 놓잖아요. 그게 딱 문지방인데 넘어가려면 가속도가 필요합니다. 평소에는 못 넘었을 그 문지방을 넘게 해주는 가속도가 이 앞에 1, 2, 3, 4 단계에서 충분히 나와줘야죠. 그래서 내적인 욕망, 모험의 소명이 충분히 커야 되고 정신적 스승도 충분히 밀어줘야 첫 가문을 통과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배틀이 크게 열립니다. 보통은. 그래서 말까 갈까 하다가 누가 와서 막아요. 못 가. 너 못 가. 그래서 에잇 그래도 갈 거야 라고 처음으로 주인공의 의지를 보여줘야 된대요. 네.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불을 걷어 차는 장면. 그렇죠. 더 파이팅에서 일보가 처음으로 스파링을 오르는 장면이 있고요. 권투를 하겠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매트릭스에서는 알약을 삼키는 게. 알약을 삼키죠. 죽을 위기를 넘기고 액션을 한 번 하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죠. 반지의 제완. 예를 많이 들어주는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실제 작품에서 예를 많이 들어주시는 게 현대 작품으로. 저는 스포일러가 될 것 같아서 말하지 못하겠는데. 그런데 요즘 너무 작법서 고전 작법서가 너무 좋은 책인데 예시가 다 옛날 거잖아요. 그렇죠. 웹툰 만화 요즘 영화로 예를 좀 들어 달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모험을 떠나게 되는데 점점점이죠. 그렇죠. 혹시 원티드라는 영화도 아시나요. 네. 유명한 총 휘어소는. 이렇게. 그렇죠. 총 휘어소는 그 유명한 영화 있잖아요. 졸리언니가 졸리 멋있게 나오는. 맞아요. 졸리언니 나오는. 거기 보면 주인공이 최초로 큰 액션 씬을 벌이면서 이 안젤리나 졸리의 차로 구출받는 장면이 있어요. 거기가 진짜 끝내주거든요. 그 액션이. 자동차 액션으로 별걸 다 해요. 그 장면이 이제 안젤리나 졸리라는 정신적 스승을 통해서 관문을 넘어가는 시점에 딱 거기 에요. 그러니까 정신적 스승으로 번역하면 확실히 애매하네요. 애매하죠. 거기 뭐라고 할까요. 조력자 정도. 그러니까 엉덩이를 걷어 차주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보면은. S키컴. 좋네요. S키컴. 그러니까 갈까 말까 망설일 때 이불 밖으로 나갈까 말까 망설일 때 어머니가 와서 이불 안에 있는 주인공을 답답해 하면서 엉덩이를 팔로 차는 그 장면입니다. 그게 멘토에 해당하고 그럼 주인공이 내가 들어서 나가고 만다 하면서 이불을 확 집어던지는. 그게 이제 다섯 번째 단계고. 이게 말까와 갈까가 다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벌써 변종이 여러 가지가 가능해요. 지금 등장하는 인물이 벌써 몇 명이죠. 그러니까 등장하는 요소가 주인공이 있고요. 네 개가 되는 거죠. 네 개가. 주인공이 있고 못 가게 막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못 가게 막는 게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딴 걸 수도 있는데 시나리오 일수도 하면 사람으로 나오는 게 편해요. 그렇죠. 사람이 편해요. 제일 편해요. 설명이 안 나오니까. 얼굴만 봐도 아는 거죠. 저 놈의 자식 얼굴만 봐도 내가 가지 못하겠다. 이제 그게 되는 거죠. 매트릭스에서 처음 등장하는 사람들이 선글라스를 쓰고 양복을 입고 그 네오의 사무실로 옵니다. 그 모습 하나만으로 잡히면 안 된다라는 인식을 아주 잘 보여주거든요. 그 전형성이라는 게 아까 신파 말씀도 나왔는데 이런 걸 보통 전형성 이라 그러는데 어떤 그런 전형성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잘 써야 분량을 세이브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노력을 아킬 수가 있죠. 설명을 쓸데없이 안 해도 되거든요. 척 봐도 얘는 가지 말라고 할 것처럼 생겼네. 그런 게 중요하죠.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가야 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게 멘토로 해당한 거고요. 세 명.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가보지 하고선 가는데 막아서는 애가 나와요. 이게 스트레스 홀드 가디언인데 이렇게 넷인데 여기에 이제 주인공의 친구 하나 또 붙여주면 자자빙크스 같은 인물이 하나가 또 생기는 거죠. 보통 이 1 2 3 4 5장 합해서 3장 구조에서는 1장 1 2 3 4 5단계가 제일 중요하다고들 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 뒤에 있는 2장 3장 6단계부터 12단계까지 벌어질 모든 일을 위한 씨앗 모든 일을 위한 복선 장치 나중에 쓰일 무기 모든 것들이 이 앞에 5단계 안에 다 숨어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가 기본 정석이고 실력 정석으로 바꾸 실전으로 바꾸면은 이 5 또는 4을 섞어주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어려운데 우리가 거기까지 다룰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아니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은 가지 못하게 그러니까 엉덩이를 걷어차면서 가라고 하는 사람이 알고 봤더니 나쁜 놈이었어.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제일 재밌는 건 멘토 이 5단계 안에서 멘토하고 스트레스월드 가디언을 붙여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하죠. 많이 합니다 이거. 그 누구죠 모페어스가 그래요. 모페어스가 그렇고 오비만은 아니구나 생각보다 많이 해요. 그러니까 너는 가야 해라고 얘기를 하던 사람이 가려고 막상 가려고 하니까 가려면 나를 쓰러뜨리고 가라. 더 파이팅의 마모르네요. 마모르도 그렇게 해당을 하죠. 권투를 가르쳐주세요 했는데 떨어지는 나뭇잎을 한 손으로 더 잡을 때까지 맞아요. 그거 아주 전형적인 그겁니다. 그게 이제 마모르가 이 두 가지 역할을 겸하고 있는 캐릭터고 요즘에 갈수록 겸하는 게 많아져요. 왜 그러냐면은 등장인물을 많이 소개하면 얘기가 지저분해지거든요. 신과 함께가 원작 만화입니다. 원작 만화에서 강림도령이 이 멘토 역할과 관문소자를 같이 합니다. 같이 하죠. 그리고 제가 제일 주목하는 부분이 이거예요. 1번 제로 상태에서 2번 모험회의 소명이 있잖아요. 3번이 말까죠. 이 3번의 말까에다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12단계의 저 뒤쪽에 가면 그림자와의 만남이 있죠. 주인공의 가장 큰 적에 해당하는 그림자 내면의 어떤 부분이 있어요. 그걸 저는 3단계에 넣는 게 제일 저의 취향이에요. 그래서 뒤쪽에 나올 마지막 위기 최후의 위기를 주인공 내면의 어떤 취약한 심리 두려움 아니면 수치감 뭐든 좋아요. 그걸로 설정해놓고 그거를 소명에 거부했습니다. 그럼 굉장히 이야기가 좀 응축돼요. 그렇죠. 그게 좀 팁이죠. 이게 두 가지 점에서 좋은데 하나는 이야기를 경제적으로 만들 수가 있고요. 옛날에 아무리 봐도 보는 사람도 매 단계마다 새로운 놈이 튀어나오면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그럼요. 설명 다 봐야 되는데. 보던 사람이 다시 나오는 게 첫 번째로 경제적인 게 있고 두 번째로는 주인공 이외의 캐릭터를 입체적인 인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인데 보통은 이제 나쁜 놈 나오면 나쁜 놈은 나쁘기만 하고 어떤 놈은 어떻게만 하고 도와주는 사람은 도와주기만 하고 이러면 재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뭐 저렇게 뻔한 얘기가 있느냐 하는데 그 사람이 나오는 사람도 뭔가 복잡하고 자기 사연이 있는 것 같다 하는 얘기가 되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인공의 갈까를 도와주다가 말까로 나오기도 하고 말까 하다가 사실은 널 위해서 내가 쌈지 돈을 모아놨다 해가지고 어머니가 아버지를 찾으러 가는 아이한테 그 모아놓은 통장을 깨서 모자 돈을 둘러준다 그러면 얼마나 이게 또 괜찮겠어요. 3렙 가방 주고만. 5렙 뚝배기도 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손에다가 뭔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뭔가 입체적이기도 하기 때문에 서브 캐릭터가 재밌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섞는 게 아주 유행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5단계를 좀 다른 앵글에서 다시 한 번 복습하면서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충분히 그럴 가치가 있었어요. 그렇죠. 네. 충분히 다시 볼 만한 가치가 있었고. 두 부분은 후다다닥 하면 됩니다. 후다다닥. 오늘의 참관인 억수 작가님이 듣다가 졸까 봐 걱정하셨는데 절대로 졸 수 없는 얘기였어요. 너무 리액션이 너무 좋으셔서. 조만간 같이 할 멤버니까요. 자 이제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또 다른 이야기 그 다음 이야기 이제 2장으로 넘어갑니다. 본격적. 월 2에서 월 2에서 1장이 끝날 때 보면 우주로 가잖아요. 요즘 이야기에서 많이들 나오는 게 특히 픽사나 헐리우드 영화에서 많이 나오는 게 1장 2장 사이랑 2장 3장 사이. 그래서 공간적 배경이 크게 바뀌는 걸 되게 많이 쓰더라고요. 원래 그렇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쉬운 방법이잖아요. 원래 액트 1, 2, 3이기 때문에 실제로 무대가 바뀌는 시간이고. 그렇죠. 그 막이잖아요. 옛날 책을 보니까 시나리오 옛날 헐리우드 영화들에서는 1장 2장 바뀌고 2장 3장 바뀔 때 무대를. 영화에서도 몇 초를 검은 화면을 넣어줬대요. 진짜요? 그러니까 암전을 해가지고 약간 오래 끌었다고 하더라고요. 찰리 셰플린 영화도 보면 자막으로 나오잖아요. 액트가. 그래서 원리에서는 지구에 있다가 우주로 나가고요. 업에서는 집이 공중에 뜨죠. 이런 식으로. 미지의 세계로 가죠. 그렇죠. 그리고 아까 원티드에서는 주인공이 사무실에서 상관을 친구를 키보드로 후려페고 사무실에서 밖으로 나와요. 그렇죠. 그렇게 공간을 딱 바꾸는 연출을 일부러 써줍니다. 그게 명확히 독자의 잠재의식을 건드려줘요. 아 이제 장이 바뀌었구만. 그 상국지 연의에서도 유비가 뭔가 의형제를 맺고 여러 관문 수호자를 거쳐서 누상촌을 떠났을 때. 아 그렇구나. 어떤 마을을 떠난다는 면에서 더더욱더. 그러니까 출루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홈에 있다가 일로로 나갑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가주시죠. 그리고 이제 출루할 때는 모자도 벗고 그러니까 장갑도 벗고 여러 가지가 나오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고요. 캐릭터 모습을 바꿔주는 것도 방법이긴 합니다. 여섯 번째 무대부터 이제 액트2인데 이거는 시험 협력자 적대자라고 되어 있는데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이렇게 하면 전혀 알 수가 없고요. 되게 오래 더 헷갈려지죠.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새로운 모험을 떠났잖아요. 새 세계로 갔잖아요. 이거를 가장 잘 보여준 게 두 가지 이미지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냥 바예요. 바. 바. B-A-R. 무슨 뜻이냐. 서부국의 경우에는 모험을 떠나기로 하잖아요. 주인공이. 갈까 말까 하다가 모험을 떠난 다음에 바에 들릅니다. 그렇죠. 바에 들르면 여기저기서 이런 정보 저런 정보를 얻고 친구도 생기고 여러 가지 팀을 꾸리게 되는 거죠. 그 파티를 구성하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이야기의 스타일과 작가의 취향에 따라서 엔딩 부분에 최종장 최후의 대결을 두 가지로 보통 많이 가르거든요. 대회전이라고 해서 우리 팀 전부 모이고 쟤네 팀 전부 모여서 왁자지껄 싸우는 엔딩이 하나 있고 또 다른 유형의 스타일은 모두를 떠나서 주인공이 홀로 떠나서 여행을 혼자서 고독하게 혼자 남아서 마지막 대결을 하러 가는 유형이 또 있어요. 두 개가 약간 취향에 따라 갈라지거든요. 다 모을 거냐 아니면 주인공 혼자만 남길 거냐. 어느 쪽을 택하건 조력자 파티가 필요한데 그 파티를 구성하는 첫 단계가 이 2장의 첫 단계 6단계입니다. 조력자나 파티가 없으면 얘기해 보고 가야 참 힘들어요. 다 독백해야 되거든요. 만담을 혼자서 해야 되는데 저처럼 재치 있는 사람은 할 수 있겠지만. 정말 그렇겠네요. 진짜 그렇습니다. 이해가 쏙쏙 됩니다. 아무도 제 얘기 안 들어줘서 맨날 혼자 계가고 혼자 웃어요. 얼마나 됐습니까 나는 나의 관객. 저도 못 웃는 유물 요즘 하고 있어서. 아무튼 그래서 이 이미지가. 나 어떻게 넘어갈지 모르겠어요 이제. 저도 힘들어요. 이 이미지가 가장 잘 보여지는 건 설복부터 설복이지만 스타워즈 에피소드 4에서 칸티나입니다. 칸티나. 거기에 그 칸티나가 뭐냐 싶으신 분은 그 음악 생각하시면 돼요. 빠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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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하고 나오는. 죄송합니다. 대충 이런 거 있어요. 아시죠. 공민의 피디님이 오버랩으로 넣어주지 않을까요. 이건 저작권 있어가지고 힘들 것 같은데요. 짧게 넣는 건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10초 안에. 수많은 예시를 들려드릴게요. 이 6장이 왜 왜 왜 왜 아니 웃겨서요 감사합니다 너무 웃기네요 일단 그 6장에 많이 쓰는 게 뿌듯해요 월 2에서는 월 2에서는 왜 왜 왜 월 2에서는 아 저 못했나요? 나 뭐 했어 나 방금 뭐 했어 나 월 2에서는 우주선 엑시홈호에 처음 갔을 때 청소로봇 그리고 고장난 로봇들 수리하는 수리점의 로봇들 이 모두를 다 만나거든요 헌병로봇 이런 식으로 뒤에 펼쳐질 적대시력과 우리 편을 다 한 번씩 보여줘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지 업에서는 저거 아이가 나오고 새가 나오죠 그 다음 개들이 나오고요 그게 6장이고 다 이런 식으로 미리 깔아놓는데 적용을 어려워하시는 작가님들께 팁을 드리자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친구 하나만 그냥 만드시고요 대충 딴지 걸 것 같은 적 하나 만드시고 그냥 쓰세요 그리고 뒤쪽에 가면 더 필요해지거든요 그 다음 더 필요해진 사람들을 다 만들어 놓고 6장에서 지나가는 사람처럼 막 놓으면 됩니다 그렇죠 한 번씩 얼굴만 보이면 돼요 처음에 미리 다 알아서 못 만들어요 처음에 어떻게 알아요 나중에 누가 필요할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쓰시고 결과적으로 필요해서 만든 사람들을 다 모은 다음에 6장에서 처음 등장시키면 돼요 그런 식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6장은 아까 갈까 말까로 말씀드리자면 이건 갈까도 아니고 말까도 아니고 첫 번째 제로랑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일상의 세계 아까 집에 있을 때 나왔잖아요 집에 있을 때 전체 설정샷 보여줬죠 액트1에서 그렇죠 지금 액트2가 됐잖아요 액트2의 세계는 집 밖의 세계잖아요 설정샷 설정샷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세계의 규칙이 있고 이 세계에서 누가 친구가 되고 누가 적이 되고 하는 것도 여기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원티드에서는 살인자 암살자 집단이 모여있는 큰 방직 공장으로 이동해서 다른 암살자들을 보여주고 방직 공장 내부를 쭉 흘뜹니다 그러니까 액트1에서 주인공 혼자 있는데 액트2에서는 이제 팀으로 가게 되니까 주인공 그룹을 다시 설정해 리셋을 해주는 겁니다 매트릭스에서는 너브간네살호 모피어스의 함선이 나오죠 그 내부를 흙고요 멤버들을 보여주죠 해리포터는 호그와트네요 호그와트죠 호그와트 내부 보여주죠 해리포터가 제일 설명하기가 쉽죠 호그와트 그냥 가면 되니까요 맞습니다 그대로예요 거의 해리포터는 12단계 그대로예요 저는 이제 12단계 이론 먼저 보고 해리포터 책을 읽는데 야 이건 너무 교과서잖아 거의 뭐 예시집지 예시집지 딱 이건 몇 단계 몇 단계 보이더라고요 재밌었어요 아무튼 그래서 여섯 번째에서 이게 있는데 뭔가 재밌는 거를 할 게 많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빠라거나 뭐 그런 공간을 잡은 이유가 여태까지 세계와는 다른 세계를 보여주면서 여기서 재밌는 미니게임들을 많이 넣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그러니까 이게 실현이라고 되어 있는 시험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험이라는 게 주인공이나 주인공이 이 새로운 세계에 와서 자기 힘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아 그리고 새로운 세계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도 있고 적대자도 있는데 걔네의 힘도 알아야 되고 주인공이 얘네의 마음을 얻는 과정도 있어야 돼요 맞습니다 그래서 RPG 게임 하다가 어디에 들어갔더니 물건도 거래하고 파티원도 모을 수 있고 하는 술집 있잖아요 그게 여섯 번째 단계에 해당을 한 거죠 보통 활극에서 주인공에 이입한 이 독자들은 주인공이 한번 활약을 해주길 기다리잖아요 그 기회를 주는 첫 단계인데 그렇죠 슬램덩크의 3포 고교처럼 상대방의 머리에 덩크 수술을 날려서 웃기게 끝내는 경우도 있고요 약간 그 고우수 같은 경우는 주인공이 처음으로 가공할 무수 실력을 갖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첫 번째 전투가 무협 장르에서는 객잔이죠 객잔 객잔이죠 소홍주를 맞을 때 반드시 물의 배들이 등장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주인공이 힘이 싸다는 걸 보여줄 수 있겠죠 전형적입니다 물의 배의 등장은 그렇죠 그러니까 물의 배의 등장은 주인공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보여주고 주인공의 의협심을 보여주고 그리고 물의 배를 조정하는 놈이 있다라는 것도 얘기도 할 수 있고 또 물의 배에 맞서서 싸울 때 같이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설정들이 편리합니다 그러네요 육장에서 참 많은 걸 할 수가 있거든요 육장이 아주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액트2는 여기서 다 뽑아져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하는 방법은 이종범 작가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꾸로 하시면 돼요 액트2 해놓고 나서 여기다가 몰아넣으면 됩니다 초고를 대충 쓴 다음에 뒤를 보고 앞쪽에 채워 넣으면 됩니다 육장에 다 채워 넣을 수 있어요 액트2에 필요한 것들을 여기다 때려박으면 돼요 그리고 일곱 번째 무대는 번역이 참 그런데 번역이 안 좋다는 의미가 아니라 안 와닿죠 좀 어렵죠 동굴 가장 깊은 곳으로의 접근 그러니까 그냥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갈까 하죠 갈까 이 부분은 예를 들기가 참 어렵습니다 장르마다 다 달라요 맞아요 오히려 동굴이 아니라 위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가려고 하는 곳에 제일 근사한 어떤 맞배기를 보는 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찾기 특히 또 애매한데 얼마나 애매하나 하면은 구체적으로 예를 들기도 어렵고 그냥 시간을 끄는 부분이 되기도 해요 여기서는 그 부분을 잘 못 쓰면 대부분 그렇게 허송세월하게 되고요 잘 쓰는 경우는 제가 예를 들어 봤던 건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동굴 가장 깊은 곳으로의 접근을 이렇게 해석하면 좀 와닿는 것 같더라고요 최종적으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이 어디 있는지 맘만 보러 한번 갔다 오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월 2 같은 경우는 캡틴실 함장실 있죠 함장실 함장실에 올라갑니다 나중에 바닥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거길 향해 올라가게 되는데 그 전에 한번 들러서 자 이곳이 너희가 마지막에 전투할 곳이야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그 어디지 아까 말한 원티드에서는 방직공장 내부에 모든 지령을 만드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곳을 한번 접근하고 나중에 거기에서 마지막 전투를 치르게 되거든요 액트1에서의 두 번째 모험의 수명이 처음으로 갈까 하고 나오는 부분이잖아요 그건 비슷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뭔가 이렇게 가면 뭐가 좋은 게 있어라는 걸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데 이 부분을 참 쓰기가 어려운 게 원래 클래식 음악에서도 1학장 2학장 3학장 있을 때 2학장도 2학장 쓰는 게 어렵잖아요 어렵죠 솔직히 말하면 전 이 부분 무시해도 된다고 일단 얘기하는 편이에요 너무 이 7단계라는 것에 매몰되면 더 어려워지거든요 처음에 그냥 없다고 생각하고 건너가도 좋다 이렇게 좀 편하게 접근하는 게 어떨까 잘 쓸 사람 쓰고 어렵습니다 어렵고 어렵다는 게 만들기 어려워서 들어가야 될 내용이 많아서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채울지 몰라서 어려워요 그렇죠 원하시는 대로 쓰십시오 최종 무기 있죠 주인공의 최종 무기를 처음 여기서 한번 보여주는 사람도 많아요 저걸 입게 저걸 입고 싸우게 될 거야 그렇죠 이런 거 그리고 결국에는 여기를 건너가는 힘은 6단계에서 파티를 재밌게 만들어 놓으면 티격태격만 하면서 가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자잘한 에피소드를 넣을 수도 있고요 참고로 아주 재밌는 예를 하나를 들자면 구약성서에 나오는 예인데 이제 미메시스라고 문체에 대해서 연구한 책이 있는데 거기 첫 번째가 구약성서의 문체와 오디세이아의 문체를 비교를 하는 건데 구약성서에서 제일 재밌고도 제일 황당한 부분이 이겁니다 아보라함하고 이삭하고 떠나요 모험을 그래가지고 이삭을 죽이지 않고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 사냅불 관리인 거죠 그래서 이 제체로만 보면 액트 1, 2, 3인데 액트 2에서 이 광야를 가로질러서 이삭을 데리고 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거를 과연 구약성서의 저자는 어떻게 썼느냐 창세기의 저자는 어떻게 썼느냐 한 줄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40일 동안 광야를 갔다 그렇죠 아 이거 장편으로 갈 수도 있었거든요 그러게요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거 분석한 미메시스를 쓴 연구자가 뭐라고 했냐면 도대체 어느 방향으로 갔는지 어떻게 갔는지 그런 거 하나도 없이 40일을 갔다라고 되는데 사실 이걸로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냥 무협 같은 데서는 그리하여 어떤 계곡에 도달했다 가버릴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일단 가긴 가야 돼요 그렇죠 안 갈 수도 없고 가긴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다 그래서 항상 이 부분이 골치가 되는 부분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취향은 주로 7장에서 최종 무기 그렇죠 최종 무기라고 하면 이제 절대 무기 있잖아요 엑스칼리버 같은 거 그런 거 거치되어 있는 걸 보는 씬이 되게 좋아 그런 걸 넣어서 나중에 쓰라고 나중에 해결책을 미리 한번 여기서 해결될 거야 네 그렇죠 그렇죠 마지막에 해결책으로 쓸 원리 같은 경우는 원리래 업 같은 경우는 마지막 개들하고 대결 때 쓸 어떤 각종 무기들이 있어요 뭐 이렇게 테니스 공이라거나 이 모든 것들을 다 거기서 보여줘요 네 이런 식으로 쓰죠 한 번씩 힌트를 주기니까 사실은 뭘 넣을지 애매한 공간이기 때문에 뭔가 힌트를 주거나 정보를 주는 걸 여기서 재밌게 넣으면 좋습니다 네 하지만 복잡하면 넘어가라 네 그 다음은요 40일 동안 갔다만 해도 되긴 합니다 그런데 40일 동안 갔다가 없으면 안 돼요 그렇죠 컷은 들어가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넣을지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가장 방법이 대책이 없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단계 실현 아홉 번째 단계 보상 이거 두 가지를 같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실현이라는 거는 죽는 거예요 네 그리고 보상은 아홉 번째 단계는 되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죽었다 되살아나는 얘기예요 이 부분이 2장의 거의 마지막 아닌가요? 이렇게 해서 돌아서는 그러니까 보상을 얻고 돌아서는 데가 2장의 마지막입니다 실현과 보상이 2장의 끝입니다 그래야 3장의 최종장으로 가는데 이 부분은 진짜 제가 제일 흥미진진하게 연구하는 데예요 여기가 제일 재밌고 왜 흥미진진하게 연구를 하셨 는지는 저는 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가 연구가 이 부분이 딱 떨어지지 않으면 독자는 속았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악플이 나오는 단계가 여기입니다 악플은 제가 보기에는 비호감 수준이 아니고 분노거든요 그렇죠 분노까지 가려면 이쯤에서 한번 독자의 이입을 깨줘야 돼요 그래야 분노를 해요 진짜 열받는 거지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거래거든요 거래 사실은 상거래예요 죽음을 지불하고 죽었다가 살아나면 두 배로 강해진다 이제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지불하고 그다음에 강한 걸 얻어야 되는데 정말로 죽는 거는 모든 이야기에서 그렇게 쓸 수가 없으니까 죽음에 해당하는 안 좋은 일을 겪어야 돼요 상징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갈까 말까로 하면 또 말까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6단계에서 제로 베이스였다가 7단계에서 한번 가고 8단계에서 말까 못 가는 거예요 죽어서 그렇죠 그다음에 9단계에서 되살아나서 다시 훅 가는 거죠 그런데 이때의 갈까가 엄청 셉니다 엄청 세죠 시련과 보상 단계가 왜 재밌냐면 지금까지는 작은 갈까와 조금 더 큰 말까가 쌓아오는 거면 마지막 시련 보상에서의 갈까는 이야기를 통틀어서 가장 강력한 갈까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야기 전체를 하나의 거래로 봤을 때 죽음 목숨값을 지불하고 엑스칼리버를 얻는 거예요 엑스칼리버를 하기보다 성배죠 성배 그렇죠 성배죠 그러니까 엘릭시르라고도 해놨어요 원래 책에는 그런데 엘릭시르가 다 아시겠죠 엘릭서죠 엘릭서 영약을 영약이라고 항상 표현해요 게임에서 많이 등장하는 엘릭서죠 드래곤볼에서도 손후공이 초신수 그렇죠 죽었다 살아나한 기구 초신수 한 번 먹게 되는 그런 과정이 나와요 그렇죠 할인탑에서 할인탑에서 거기서 죽음을 목숨을 걸고 그렇죠 그렇죠 얘가 진짜 많습니다 이 7장 8장 시련 보상이 8장 9장인가요 8장 9장이죠 그 이야기에서 보통 두 가지로 많이 나옵니다 하나는 물리적으로 실제로 추락하거나 바닥으로 떨어지거나 아래쪽으로 하강하는 이미지를 많이 보여주고 죽음에 해당하는 걸 어떻게 보여주냐면 죽을 위기를 넘기거나 지금까지 자기를 이끌어줬던 멘토를 죽이거나 이 여행을 하게 만들었던 근본 목적 있죠 예를 들면 연인 이 사람이 죽거나 이런 식으로 가요 월리에서는 지하 쓰레기 하체장으로 떨어지죠 추락이죠 나락에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락으로 떨어지고 월리는 실제로 죽을 위기에 처할 정도로 망가지고 원티드에서는 자기 실제 아빠를 발견하면서 절벽에 걸려있는 기차에서 바닥으로 추락합니다 실제로 추락하고 제이슨 본도 물로 떨어져서 바닥으로 추락하고요 매트릭스도 그렇고 다 이런 식이에요 그 신화적인 용어로 하면 고래 뱃속이라고 고래 뱃속이 바로 거기죠 제 만화에서는 그러니까 아무튼 이거 너무 스포일러인가 예 약간 놀랐어요 괜찮으실까요 죄송해요 제 만화에서는 빼줘요 죄송합니다 제 만화에서는 해주시고요 X절을 B 처리해 주세요 영업해야지 제일 중요한 부분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독자님들이 여기서 관객이나 독자가 분노를 하게 된 것은 왜냐 100만 원을 줬는데 100만 원짜리 물건이 안 오는 거예요 또는 100만 원을 줬는데 1000만 원짜리 물건이 옵니다 이러면 분노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나요 그러니까 뭔가 영약을 얻어야 되는데 성배를 얻어야 되는데 주인공이 예를 들어서 엄청난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새로운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게 9단계인데 그럼 8단계에서 뭘 했느냐 손톱이 부러졌어 어떻게 해 그랬더니 넌 손톱이 부러졌으니까 좋은 일이 생길 거야 했는데 9단계에 엄청난 힘을 얻게 됐어요 성배를 줬어 이러면 독자가 화가 나는 거죠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게 로맨스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둘 다 뭔가 바닥을 치고 감정선이 엄청 슬퍼진 다음에 둘이 다시 만나서 끌어안아야 되는데 그가 내 전화를 받지 않아 어떻게 해 나는 죽을 것만 같아 하는데 남자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우리 결혼해 그게 이제 개그로 사용되는 언밸런스잖아요 적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닭살도 다 재수없어 쟤네들 제가 제일 많이 예로 드는 부분이 어디냐면 드래곤볼에서 독자들이 가장 희열을 느꼈던 부분이 최초로 초사이언이 나올 때거든요 후리자나 싸울 때 최초로 머리가 하얘지면서 주인공이 초사이언으로 변하는 장면이 드래곤볼 전체에서 가장 극적인 어떤 보상이에요 근데 그 보상까지 가려면 크리링 정도는 죽어야 돼요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같이 했던 크리링 정도는 죽어줘야 초사이언이라는 보상이 힘을 얻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전에 남의 크인 하나가 죽었어요 근데 그렇게 분노해서 초사이언이 되면 100만 원 했는데 천만 원짜리가 오는 겁니다 그럼 독자는 분노해요 이런 식으로 그 밸런스를 맞춰줘야 된다 이게 아주 어렵습니다 어렵죠 이거 어렵죠 왜 그러냐면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기준이 금액이 있는 게 아니라 다 다르기 때문에 세계관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충분히 교통을 겪지 않았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너무 심하게 교통을 겪었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게 아주 어려운 문제고 정치적인 문제이기도 해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를 쓰면 할수록 이 부분을 다들 본능적으로 잘 써야 된다고 다들 알고 계신데 그래서 되게 어려워들 하시죠 어려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여기 잘하면 끝난 거예요 계약되는 거예요 연재되는 거예요 제일 힘든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신 없으면 무조건 크게 가세요 그거 좋아요 무조건 크게 가시면 다 좋아요 크게 지르고 일단 어떻게 수습할 지를 그러니까 크리링 죽이고 나중에 살려내면 된다는 건 안 나오더라도 일단 누구 하나 확 죽이고 그다음에 엄청 변신하고 그러면 됩니다 또 많이 죽이죠 그때 자 드디어 2장이 끝났습니다 2장에서 그래서 엄청난 힘을 얻었잖아요 그리고 돌아와야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캔벨하고 조금 다릅니다 캔벨은 이름으로서 별이 되면 되는데 그렇죠 신이니까 그런데 캔벨 얘기에서는 뭐가 힌트가 되냐면 원래 신화가 영웅 신화가 사냥꾼의 과정을 보여준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불 밖은 위험해 오늘은 사냥하러 가지 않을 거야 라는 액트원에서 사람들이 와서 아빠 우리 배고파 죽을 지경이니까 네가 가서 먹을 것을 잡아오세요 하면서 아빠의 이불을 묘한 표현인데요 아빠가 덮고 자던 털가죽을 벗겨버리고 쫓아 냅니다 지금 여기서 잠깐 과열된 이번 녹음 진행을 잠깐 멈추고요 의견을 들었더니 약간 어렵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실제로 약간 좀 빠르게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12단계에 9단계까지 왔는데 주로 지금 어떤 부분이 헷갈리실 것 같은 부분들이 몇 개 있습니다 3장과 12단계를 막 섞어 쓰고 있어가지고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고 예시를 많이 들어드리는 게 도움될 거라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너무 다양한 작품의 예시를 제가 들어서 좀 혼동이 있으실 것 같으니 여기까지 저희가 진행한 여정을 잠시 정리하고 넘어가죠 괜찮겠죠? 네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혼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함께 있어요 일단 3장 구조와 12단계는 별개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어떤 사람은 3장 구조라고 나누고요 어떤 사람은 12단계로 나누는 거죠 즉 뭐가 좋을까 책꼬지를 보시면 책꼬지가 책장이 위에서부터 1장 2장 있잖아요 근데 이제 단이라 그러죠 총 3단 책장 그러면 세 줄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중에서 어떤 줄은 4등분하고 어떤 줄은 2등분해요 그러면 전체 책장은 하나니까 각 줄의 길이는 똑같죠 근데 몇 단계로 나누느냐만 다릅니다 즉 3장 구조 12단계는 사실 같은 이야기에 대한 얘기인데 다른 방식으로 나눈 거죠 그러다 보니까 3장 구조와 12단계를 이렇게 겹쳐보면 마치 OHP 필름 2개를 겹치듯이 겹쳐보시면 1장 2장 3장에 12단계가 이렇게 겹치면서 들어갑니다 그렇겠죠 1 2 3 4 5단계가 1장에 들어가고 6 7 8 9단계가 2장에 들어가고 10 11 12단계가 3장에 들어간다 이 정도로 겹친다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맞죠 김평원 작가님 10단계가 약간 양쪽에 걸쳐있긴 하죠 애매하군요 사실 뭐 이거를 너무 신경 쓰시지 않으셔도 돼요 혹시나 3장 있을 것만 있으면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3장 구조 공부하신 분과 12단계 공부하시는 분 양쪽을 다 감안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설명을 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고 약간 헷갈리시는 분들은요 인터넷에서 영웅의 여정 12단계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1번부터 12번까지 쭉 정리된 블로그가 쭉 나옵니다 그중에 하나를 보시면서 이 팟캐스트를 들으시면 지금 우리가 몇 단계까지 왔구나 보면서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보시면서 들을 수 있는 방송이면 보여드리면 좋은데 유튜브면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그러면 일단 저도 머리도 깎아와야 되고 모두가 문제입니다 그렇죠 피해갈 수 없어요 아무튼 김태권 작가님 계속해서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시련과 보상까지 얘기했잖아요 그다음은 어떤 얘기가 또 있을까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갈까 말까 하다가 이제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갈까 말까 이거를 계속 쌍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어떤 부분에 갈까 말까는 조금 작고 어떤 부분에 갈까 말까는 많이 크고 그거를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그거 꽤 이해를 도와주는 방식인 것 같아요 이게 갈까 말까로 설명하면 되게 많은 부분이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내가 지금 혹시 갈까 갈까로 하진 않나 내 이야기의 이 부분은 말까 말까는 아닐까 그러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갈까 말까로 하다 보면 좀 잘게 나누게 되죠 이야기를 그렇죠 꾸준히 갈까 말까가 반복돼줘야 된다 한화의 웹툰에서는 몇 번의 갈까 말까가 나올 것 같으세요 여기 계신 작가님들 한화에서요 네 한화에서 대중 그래도 한 번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갈까 말까가요 세트로 한 번씩 한 번은 나와줘야겠죠 그렇죠 한 번 이상은 나와야죠 한 번은 조금 작죠 그렇죠 갈까 말 갈까 여기서 끝나면 좀 뭐랄까 이번 에피소드 이번 화는 너무 내용이 없다 이런 느낌이 좀 있잖아요 갈까 갈까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갈까 갈까가 되면 그냥 갈까 하나예요 그렇죠 더 큰 갈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계속 길어지는 거고 이게 이야기가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이야기 진행을 하려면 가다가 멈췄다가 가다가 멈췄다가 고스톱 고스톱을 해줘야 되는 거죠 보통 스릴러에서는 갈까 말 여기서 끝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까 그렇죠 까 갈까 말 무슨 이거 암호인가요 예전에 까갈까 말 이제 유료화 초창기 때 그렇죠 미리 보기 이런 거 할 때 절단신공 절단신공 막 얘기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사컷 만화 작가님들한테 1,2,3 컷 까지 말라고 사컷을 다운하시거라 4,1,2,3으로 그렇죠 괜찮은데요 욕 엄청 먹고 스릴러죠 그 스릴러에서 그래서 말에서 끝내는 경우 많은데 중요한 부분에서 독자들이 또 엄청 좋아하는 부분은 말까 갈까지 갈 그 주인공이 각성하면서 끝난다거나 이런 식으로 중간에 걸쳐서 끝내는 게 되게 중요한 요령을 할 수 있고 아 그렇구나 시리인가요 네 시리는 제 핸드폰이 좀 망가져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웹툰으로 치면 연재물의 경우에는 최소한 한 번 이상의 갈까 말까 사항은 필요한 것 같다 이런 얘기 해주셨고요 시리로도 웃기시는데 휴대폰도 안 도와주고 저는 근데 여기서 또 헷갈리실 수 있는 부분은 여기서 12단계 단계에서의 갈까 말까라기보다는 그 단계 한 단계 안에서 아주 작은 갈까 말까가 한 화에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맞네 맞네 보통 맞아요 맞네요 그럼 제가 설명을 잘못했군요 제 설명을 잘못하면 한 단계가 한 화여야 하는 오해가 생길 수 있을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전체 이야기를 크게 보면 갈까 말까 시리즈물로 보면 스타워즈 하나만 가지고 갈까 말까 해당을 할 수가 있죠 가격은 하나가 근데 이제 안에 들어가면 그 안에서 갈까 말까가 단계별로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 아주 사소한 안에 또 갈까 말까가 또 들어갑니다 맞습니다 자잘한 갈까 말까를 계속 모아서 큰 갈까 크게 크게 그걸 또 모아서 더 큰 갈까 더 큰 말까 이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게 있어야 돼요 궁극의 플롯이라는 건 결국에 플롯이라는 건 읽는 분은 의식을 못해도 만드는 사람은 이 장면이 갈까에 해당하는 건지 말까에 해당하는 건지 얼마나 큰지 그걸 알아야 돼요 역할 모든 그러니까 자신이 창작하는 모든 부분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금 가는 건지 마는 건지 그거를 알고 있으면 플롯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래프로 따지면 하나의 그 3장 구조가 이렇게 뭔가 기승전결로 해서 크게 전쪽에 그래프가 위에 피치가 올라간다면 이게 기에 해당하는 부분에도 기승전결이 조금씩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계속 자잘자잘하게 그래프가 계속 이렇게 자잘자잘하게 움직이는 가운데 전에서 빵 하고 완전 피치가 크게 높아져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첫 번째 단계하고 여섯 번째 단계 얘기하면서 마이 마스터샷 그러니까 철통샷으로 보여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린 거는 사실은 장면 구성 원리에 비교를 해서 말씀드린 건데 다 비슷한 원리들이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곱 번째 단계 같은 데서 멀리 40일에 갔다라고 할 때 그 안에 디테일을 넣어주려고 하면 그 안에서 갈까 말까 갈까 계속 나와야 되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리고 사실 주인공이 뭔가 이렇게 발전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그런 게 7단계 아까 좀 어렵다고 하셨잖아요 거기서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갑자기 딴 얘기는 또 주인공이 뭐 이렇게 수련하는 단계 그렇죠 연습하는 과정 되게 많이 압축적으로 보여주잖아요 막 낙엽 떨어지고 그렇죠 달력 떨어지고 맞아 맞아 훈련하는 씬은 보통 어느 번을 하시고 뭔가 그 킬비랩에서 보면은 계속 맞아요 계속 뭔가 똑같은 거 하고 하는데 묘하게 앞부분은 좀 어설프고 못하고 뒤로 가수로 점점 더 능숙하게 그렇죠 그렇죠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면서 이게 유튜브가 아니라서 제가 유튜브를 보여드리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 각기 춤을 추시는 홍남재 선생님 이 이야기의 핵심은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핵심은 그거죠 12단계냐 3장구조냐 모든 거의 핵심은 100명의 적을 베어야 된다 그럴 때 100명의 꽃을 베어야 된다 그럴 때 100단계로 나누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적 하나 죽였다 적 둘 해치웠다 적 셋 해치웠다 이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모이는 모아서 싹 쓸어버려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싹 모아서 한 방에 그리고 가는 과정까지 하나도 못 해치우는 때도 있어요 그렇죠 너무 좋은 설명이네요 이거를 맺고 끊는 거를 보여주고 한 큐에 싹 쓸려 나간 걸 보여주고 그거를 잘하는 게 풀러진 거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3장구조로 치면은 최종장 3장 12단계로 치면은 10, 12, 12단계지만 이 부분은 좀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캔벨에서 이제 그 사냥꾼이 사냥꾼이 집에 있다가 밖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나가서 이제 고생을 하다가 고래 뱃속에 잡아먹혀서 들어갔다가 거기서 나오면서 무기를 얻어옵니다 그래서 무기를 얻어오는 게 아니라 사냥감을 잡아오는 거죠 무기를 얻어오는 게 네 그렇죠 여기서 사냥감을 잡아서 먹을 것을 확보를 했어요 이게 이제 시련과 보상 엘릭시르 성배에 해당하는 겁니다 잡아온 매트지갑 얘를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데 캔벨이 뭐라 그러냐면은 바깥세상에서 돌아다녔기 때문에 사륙에 몸에 피가 베어 있고 사륙에 그게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그 원시 종교에서는 또는 원시 신앙에서는 주술에서는 마을로 돌아오기 전에 정화의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씻김 씻김제이 그렇죠 씻김이죠 씻김제이인데 씻김제이라는 거는 거꾸로 얘기하면 이것도 죽었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죽었다 새로 살아나야지 부활해야지만 마을로 들어올 수 있다 그러니까 죽었다 살아나는 게 여기다 또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두 번 죽죠 다 상징입니다 현재 현대물에서는 상징인데 10단계는 귀환의 길 11단계는 부활 12단계가 영약을 가지고 귀환 되게 헷갈리게 해놨어요 이거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10단계에서 죽어요 그러니까 또 말까죠 아까 갈까 말까 해서 시련해서 죽어 고래배 속에서 한 번 말까 됐죠 그다음에 성배를 얻어오면서 갈까가 됐죠 그다음에 10단계에서 죽어요 말까가 되는 거죠 11단계에서 부활하니까 다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부분이 되게 재밌어지는데 죽었다 살아나는 거가 두 번 연속 붙어 있잖아요 4개의 단계를 해서 그래서 여기가 액션이 제일 재밌는 부분들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쉽게 좀 또 다른 팁을 드리자면 10과 11 그러니까 귀환의 길과 부활 이 두 개가 마지막 대결 한 장면으로 보통 나와요 맞아요 네 마지막 대결 최종 대결 마지막 액션 이 하나의 장면이 두 단계를 품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루크 스카이워커와 다스베이더의 대결 여기서 귀환의 길이라는 게 뭐냐면 원하는 보상을 얻었지만 끝에 가면 최악의 상태로 빠지는 걸 얘기하거든요 거기서 반전을 통해서 승리한다 이게 이제 10 11단계 부활에 해당해요 그래서 마지막 대결 예를 들면 예를 자꾸 여러 개를 들어서 죄송한데 에피소드 4에서 그렇죠 에피소드 4 데스스타를 박살내는 거죠 그렇죠 데스스타를 박살내러 출동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편대를 모아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까지 빠졌다가 마지막에 포스의 힘으로 혼자 가서 폭파시키고 오죠 이게 10하고 11을 합친 겁니다 위험까지 빠지는 게 10 그다음에 반전을 통해서 보상을 얻고 하는 게 11 그리고 매트릭스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주인 그 여자 주인공 누구죠 트리니티 트리니티가 죽죠 그게 10 그걸 살리죠 11 이렇게 해서 최종 액션 마지막 대결이 이렇게 두 개가 붙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헷갈리시면은 막판에 영화 마지막에 다 때려박아서 크게 한 바탕 싸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액트3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3장 세 번째 장 같은 경우에는 이 이론이 딱 맞아 떨어진다라고 하기에는 뭔가 보여줄 거 보여준다라는 정도고 맞아요 애매합니다 좀 캔벨 캔벨하고도 또 달라요 캔벨의 마지막 부분하고 보글로의 마지막 부분도 다른데 어떻게 마지막 부분에서도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갈까 말까로 이거를 해주셔야 된다는 그렇죠 보통은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편 만화를 많이 예를 들더라고요 마지막 10, 11, 12 혹은 3장을 그냥 한 줄로 요약할 수도 있습니다 헤어진 연인이 얘기인데 마지막 3장에서 다시 만난다 끝이에요 근데 다시 만난다를 위해서 지금까지 남자가 여자를 위해 남몰래 했던 수많은 것들을 앞에 쭉 뿌려놓고 마지막 장에서 그냥 그걸 다 한 번에 확 회수해서 그 여자가 모든 걸 알았어 이래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즉 3장은 너무 여러분들이 지금 뭐 12단계의 10, 11, 12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앞에서 뿌렸던 모든 것들을 모아서 승리한다 얻어낸다 돌아온다 살아난다 만나게 된다 사랑을 이룬다 꿈을 이룬다 이런 식으로 그냥 끝내버린다 생각하면 되고 너무 자잘하게 쪼개셔도 되게 해갈립니다 저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 정리하자면 그럼 시리즈물은 어떻게 되느냐 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해드리자면 저는 올드미디어인 종이책 만화가다 보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거예요 시리즈로 한 몇십 권을 낸다 그런데 첫 번째 권에서 1단계에서 5단계까지 1장이 나오면 됩니다 여기서 갈까 말까 갈까 말까 하다가 떠나면 돼요 특히 우라사와 나오키가 1권 마지막을 항상 이런 식으로 하죠 뭐뭐하고 가는데 몬스터 애장판 몬스터 1권이 맨날 다른 권이 1, 2권을 합친 거잖아요 거기 마지막에 보면 요한이 나와서 다시 덴마를 만나서 융케스라는 환자를 총으로 쏴 죽이면서 빗속에서 덴마가 나는 괴물을 살려냈구나 하면서 끝나요 그냥 진짜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앞으로 뭘 해야 될지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권에서 인기 떨어질 때까지 또는 몸이 지칠 때까지 2장을 반복을 해줍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섯 번째 단계에서 여섯 번째 단계에서 아홉 번째 단계까지 계속 반복을 해주거나 2장 3장 2장 3장 아니면은 진짜 스토리에 자신 있는 분은 일곱 번째 단계만 계속 몇십 권을 갈 수도 있죠 로맨스물을 정말 잘하는 분은 이것도 방법입니다 생활물로 갈 때 그렇죠 그러다가 7장이 뭐죠 잠깐만 7장이 이제 재미없는 거 재미없는 부분 동굴 가장 깊은 거 거기에 스티컴 근데 요거를 재밌게 갈 수도 있어요 이야기를 얼마나 아기자기하게 만드느냐의 관건이죠 그러다가 이제 담당하시는 분도 담당하시는 편집자분도 또는 피디님도 이젠 좀 끝낼 때가 되지 않았나요 하면은 그 마지막에 열 번째 열 한 번째 열두 번째를 해가지고 마지막 권을 해주면 됩니다 네 아 이렇게 말하니까 참 대충대충 얘기하는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죽어나죠 이거를 지금 저희가 쭉 열두 단계를 설명한다고 했는데 완벽하게 이해가 안 되실 수밖에 없고 저도 완벽하게 이해 못한 것 같아요 아직 하는 사람도 잘 몰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김태권 장관님은 완전히 통달하셨을 것 같은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헷갈려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플롯들을 하나하나 배우기 귀찮다 하나만 배워야 되면 뭘 배울 거냐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계시다면 영웅의 여정 12단계에 맞춰서 한번 써보자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이야기가 얼추 모양새는 잡는다 그렇죠 모양새는 잡혀요 뼈대 그렇죠 대충 얼추 시제품 정도 초고를 만들 때 초고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걸 만들어 온 걸 보면 그래 그 다음에 감정을 넣어야지 그래서 캐릭터는 어떤 내적 갈등을 갖고 있을까 맞습니다 여기는 진짜 정말 기초 단계거든요 그래서 이것만으로 이야기는 안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져요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표지판 같은 겁니다 표지판 정 이거를 외우기 귀찮다 진짜 피곤하다 하면 딱 두 줄만 외우시면 돼요 하나는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그게 반복이 되고 두 번째로는 한 번 크게 갈까 말까 나오고 또 한 번 크게 갈까 말까 나오고 두 번이 나온다 이렇게 이게 1장 끝날 때고 2장 끝날 때고 그리고 1장 끝나고선 한 번 크게 말까 갈까 하고 1장이 끝나고 이때는 주인공과 배경이 변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번 크게 말까 갈까 하고 나면 주인공 자체가 변해요 그 초샤연이 돼요 그렇죠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뭔가 대충 이해한 것만 같은 착각에 빠지시면 저희는 얼추 성공입니다 원래 다 그래요 권욱주 작가님 약간 그 방심 상태에서 멍하고 계신데 현재까지 어떻습니까? 한 가지 제가 첨언하자면 저는 좀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아는 게 전혀 아는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래요 이거는 하면서도 계속 새로운 게 나옵니다 로버트 맥키도 아마 100% 안다고 스스로 말 못할 거예요 맞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말씀드렸었을 것 같은데 픽사의 이야기 만드는 방법 이런 거를 봤다고 생각했는데 계속 까먹으니까 바탕화면 같은 데 뿌려놔요 아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영웅의 여정 이런 것도 바탕화면 식으로 해서 수시로 볼 수 있을 때 한 번 컴퓨터 켜면서 오늘 콘티 짤 때 그래 이거 한번 상기시키고 그런 방법도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 절대로 12단계 외우지 마세요 그리고 교조적으로 해도 소용도 없는 게 이게 재밌는 게 아주 재밌는 부분이 이 책에 하나 있습니다 보글러가 보글러의 이 12단계 이론에 가장 잘 맞춰 쓰여진 것이 라이언킹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보글러가 이 책에서 라이언킹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내가 제안을 했는데 다 오기고 썼다 진작 그런 소리가 나아요 즉 그대로 따랐다고 생각하는 작품은 사실은 하나도 안 맞을 수도 있는 거고 아무 생각 없이 썼는데 정확히 들어맞는 경우도 생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 크게 불평을 할 만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면 죽음에 대한 상징이 코끼리뼈가 크게 나오는 장면이 있어서 이 부분이 자기가 보기에는 죽음과 시련의 부분으로 넘어가 2장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1장 끝날 때 나와서 이건 어울리지 않는다고 보고서를 써서 올렸는데 그냥 밀어붙였다 나쁜 놈들 그렇죠 그런 말이 나오죠 사실 뭐 크게 대충 맞추면 된다지 이게 교조적으로 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여러 이야기들에서 공통적으로 묶어내다 보니까 생기는 약간 오류도 있는 거죠 시차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결국 이야기를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꼭 여기 맞출 필요는 없지 않나 그럼요 그럼요 당연하죠 근데 있으면 훨씬 편하죠 예를 들면 호박과 마요네즈 키리코나나나네 만화인데요 억수시 롱터뷰를 녹음한 직후여가지고 떠올랐네요 일본에 되게 많이 한동안 지금도 많이 있는 그 감성 터지는 어떤 에세이 같은 만화들을 보시면 이 12단계 전혀 무관하게 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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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까 끝 갈까 말까 말까 갈까 끝 이게 이뤄야 많아요 맞아요 근데 저도 사실 너무 이 12단계대로 가는 영화를 보면 약간 지루하다는 생각도 사실 듭니다 근데 그건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2단계 때문이 아니고 못 만든 거예요 맞아요 근데 아까 왜 12단계 때문이 아닙니다 마지막에 부활하고 막 이렇게 다 깨부수고 이런 장면들 나올 때 저는 사실 좀 지루하더라고요 항상 뻔하죠 또 이렇게 끝내는구나 그거는 12단계 때문이 아니라 못 만든 거 아닙니까 캐릭터 감정을 덜 감정의 개연성을 못 살리는 것 같아요 12단계나 이런 궁극의 플롯에서 중요한 게 플롯에서 전체 시리즈에 대한 말씀일 수도 있겠는데 플롯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플롯에 대해서 교과서적으로 나와있는 이론을 다 지켜 만들면 최소 75점 최고 85점입니다 저는 정말 동의하는 게 이 플롯을 정말 잘 지켜서 뼈대가 탄탄한 작품인데 재미가 없었다 이때 제가 집중하는 부분이 바로 궁극의 캐릭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그거는 있죠 플롯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지루하고 75점짜리다 싶을 때 이게 플롯조차 안 지켰다면 정말 30점짜리가 되는 거죠 맞아요 하지만 플롯을 다 지킨다고 해서 재미없는 얘기가 85점보다 위에 올라가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캐릭터라는 부분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죠 궁극의 캐릭터가 뭔가요 궁극의 캐릭터는 제 머릿속에서 짜신 거예요? 궁극의 캐릭터는 제 머릿속에서 현재 구상 중인 궁극의 플롯과 비슷하게 하지만 좀 더 파워풀하게 돌아올 저희 웹툰스쿨의 새로운 코너 코너 후보 캐릭터에 대해서 플롯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우리 삶에 대해 다루었다면 캐릭터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저희는 인간에 대해 다룰 수 있겠죠 수많은 작품과 신화 속의 인물들 역사 속의 인물들 가상인물들 모두를 통해서 어떻게 작가는 한 인간을 이해하는가 그걸 통해서 어떻게 캐릭터를 만들어내는가 에 대해서 다뤄볼 예정인 제 머릿속의 후보 코너입니다 거기까지 들으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야기 박사가 되겠죠 자 어떻게 캠벨과 보글러 모델의 원형 플롯을 두 회에 걸쳐서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요 지난 회와 이번 회 통틀어서 간단하게 소감을 좀 듣고 정리를 할까요? 어떻게 홍남지 소장님 네 오늘 저 너무 제가 김태관 의님과 말씀하시는 데 저만 얘기를 해서 나머지 분들이 입에 닿네가 날 정도로 저와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네 저는 역시나 오늘도 덥습니다 더운 날씨는 아닌데 그러니까 열정인가요? 열정이 그냥 내복을 두꺼운 그리 꼽더니 더워서 저도 어떻게 김태관 작가님은 어떠셨어요? 저번 회와 이번 회 저는 뭐 이런 얘기하는 거 워낙 좋아하니까 재밌죠 네 듣는 사람도 재밌어요 저 사실 이런 얘기를 수업 때 얘기해주는 거 말고 주거니받거니 했던 경험이 처음이야 너무 저는 신나 그래서 신나셨구나 저도 되게 신났군요 되게 신나셨어요 아니 그 외부에 있는 작가의 이미지로는 왠지 부천 만화센터에 있는 작가님들은 이런 거 얘기를 많이 할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이런 얘기하면 되게 약간 눈에 흰자로 봅니다 눈에 흰자로 보면서 저런 얘기를 하고 있어 뭐 이라는 케인이 너무 즐거웠고 너무 신났다면 죄송합니다 아니요 되게 좋았습니다 얼굴도 발그레해지셔서 상기 됐네요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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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하는 사람들이 신나한 척 얘기하다 보면 주위에서 썰렁할 수도 있거든요 주변에 이제 굉장히 다 얘기 끝내고 나면 둘만의 축제가 되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고 집에 가는 길에 자책을 하게 되곤 하는데 그런 기분이죠 되게 재밌을 얘기일 줄 알고 했는데 주변 반응이 저는 매일 느끼고 삽니다 김창화 작가님은 일상 우윤형 그걸 전체 인생의 곡선으로 이렇게 크게 늘려본다면 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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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없네요 없나 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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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각각 한 번 웃겨야 되는데 홍간진 선생님은 어떠셨습니까 아 네 저도 재밌었는데 저는 이렇게 이야기가 인생의 가장 다이내믹한 부분을 이렇게 떼어냈다라는 그런 식의 표현도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런 의미로 보면 이 삶의 어떤 사이클이 우리가 진짜 뭐 우리가 한 번 와서 가는 인생이 그냥 몇 살에 태어나서 몇 살에 결혼을 해서 몇 살에 죽고 이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서도 하루하루 일상이 있고 하루도 24시간이 있고 더 쪼개지는 많은 느낌과 이런 여러 가지의 감정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그중에서도 아주 다이내믹하고 아주 가장 재미있고 그랬던 어떤 통과 의례적인 그런 사건을 겪었을 그 시점을 이야기로서 보여준다는 점에서는 이 모든 이야기의 구조가 다 설명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내가 결혼하기 전과 결혼이라는 그 형식이라는 그 결혼식을 거친 그 다음에 나는 분명히 달라 있을 테니까 그렇죠 그 이전에 있던 그 세상에 있는 친구들과 다시 통합되기 위해서는 난 또 다른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이야기 안 해서 약간 연결되는 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받아들이시기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저는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 게 그 지점이 보글러의 책이 라이터스 전이인 이유잖아요 그렇죠 작가 자신의 인생이기도 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12단계를 많이 공부하다 보면 내 인생을 이걸로 파악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 맞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훨씬 편해요 진짜요 여러분들이 입시를 했을 때나 아니면 일생의 사랑을 만나서 연애에 성공할 때까지 과정을 보시거나 만화가 데뷔를 준비하기 시작해서 데뷔할 때까지의 과정을 12단계로 나눠보시면 이해가 가장 빨라질 것 같아요 저는 12단계에 대한 가장 좋은 공부는 내 인생의 어떤 특정한 시기를 12단계로 대입해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말을 했을 때 주목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왜 서프라이즈 같은 거 mbc 서프라이즈 같은 거 보시면 저 거기 연기 따라해요 네 뭐 그런데 그런데 뭐 이러면서 아니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런 거 그래서 저는 그거 보면서 와 저렇게 얘기하면 사람들 다 관심 있어 하지 아 저게 딱 어떻게 말하느냐가 달려있는 가장 좋은 예시구나 라는 걸 느끼거든요 되게 좋은 내용 저 다음은 눈이 봐야겠습니다 어떻게 얘기할지까지 이게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삶에 대한 얘기를 하면 되게 용기를 주는 부분이 저번에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건과 오늘 처음에 이종범 작가님이 말씀하셨던 거를 두 가지 다 언급을 할 수가 있는데 드래곤라저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표현이 마법의 가을인데요 이게 마법의 가을 이전에는 평범한 삶이었고 마법의 가을 이후에는 또 평범한 삶이잖아요 그때의 삶과 약간 달라진 상태에서 달라진 거죠 그런데 아무튼 중요한 거는 이 두 사람의 또는 여러 사람이겠지만 이 사람들의 인생에서 진짜 이야기할 만한 부분은 그 모험을 둘러싼 그 부분이었다는 거죠 저번에 말씀드린 걸로 하자면 사람이 50점 받다가 70점 받다가 100점을 받게 되면 재미가 없거든요 그런 것들의 투성이에요 인생은 지루하죠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조금씩 쌓아가고 그런데 한 번 누가 50점 받았는데 그 다음 시험에서 0점 받았다가 그 다음에 100점 받았다 이거는 정말 기억에 남고 짜릿한 경험이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를 계속하게 되는 거고 이게 어떤 힘이 되냐면 내가 지금 0점이다 하지만 그럼 다음에 100점 받을 수 있을 거야 라는 힘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이야기를 쓰는 행위에 더 큰 의미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유승진 작가님은 지난번 이번 시간에 대한 간단한 소감을 저번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하고 있는 작품에서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보완해야 될 부분을 한 번 더 복귀하고 상기시키게 되는 시간이 되지 않았나 확실히 저도 그 생각을 합니다 작법 공부할 때 제일 좋은 방법은 자기 이야기를 창작할 때 작법에 대한 공부를 병행하는 게 가장 습득도 빠르고 체득이 잘 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지금 현재 작업하시는 거와 도움이 된다면 너무 기쁠 것 같습니다 매우 도움이 되죠 권호수 작가님 더우신 권호수 작가님 매우 더웠고요 더웠던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저는 오늘 계속 혼나는 기분이 들었어요 왜요 왜왜왜 누가 그러니까 이 12단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모든 그 한마디 한마디가 넌 왜 그렇게 못했어 아이고 넌 왜 그렇게 못했니 왜 갈까 갈까 했어 아 갈까 말까 했어 주마들처럼 떠오르는 지난 어떤 특정한 원고 막 이런 거 떠오르시는 건가요 그렇죠 왜 말까 말까 했을까 나는 그런 엄청 그 자아 비판의 어머나 시간이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 매우 덥습니다 이거 잘하는 분들은 많이 없잖아요 없죠 이상향 같은 거라 그렇죠 맞아요 보글러가 자기 얘기대로 써놓은 영화 보고도 마음에 안 든다 심지어 로보트 맥키 본인이 그런 작법서를 썼는데 로보트 맥키 본인의 작품은 재미가 별로 없답니다 맞아요 근데 오늘 그 갈까 말까는 되게 좋은 뭔가 되게 직관적이고 맞아요 그 12단계보다 훨씬 더 적용하기에 네네 하나를 배웠다면 갈까 말까 매우 좋은 개그에 대해서 이런 이론을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웃음 한 발 장착 응원드립니다 못됐다 진짜 영혼 없이 영혼 없이 무표정으로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참관해주셨던 이분이 저희 웹툰스쿨 안 듣고 오시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더더욱 프레쉬한 시선으로 오늘 녹음 어떠셨는지 간단히 소감을 좀 들어볼게요 네 네 저도 원혁규 작가님처럼 제 작품에서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아 그래서 그래서 그랬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좀 약간 깨달음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대부분의 작가님들처럼 감상이 비슷했던 것 같아요 저도 이 책을 읽었는데 사실은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었는데 오늘 이제 김태훈 작가님이랑 이중훈 작가님의 설명을 듣고 나서 아 그런 거였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좀 많아서 굉장히 유익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좀 이따 계좌번호 부를게요 네 계좌번호 거꾸로구나 계좌번호 불러주세요 참고로 억수 작가님은 제 유머에 약간 웃어주시고 싶으신 분이 계였는데 다른 분들이 너무 표정이 안 좋으셔서 웃으신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한 발 잠금하고 왔는데 실패로 실패로 끝나고 웃는 상이세요 두 분이 아직 억수 작가님께서 두 분이 아직 안 친하시기 때문에 아 잔인한데 내가 지금 웃고 있는 것 같이 참고로 여러분 저희 웹툰스쿨에서 구상하고 있는 수많은 컨텐츠들이 있습니다 궁극의 풀로 조만간 시즌 마무리할 텐데요 궁극의 캐릭터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인용되고 있는 로버트 매키의 전설적인 명적 시나리오 어떻게 쓸 것인가 스토리라는 스토리텔러들의 성석 굉장히 어렵고 만연채인데요 강독처럼 함께 그 책 전체를 읽어나가 보는 예시를 현대적인 예시로 바꾸고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 대화를 통해서 수다로 풀어보는 그런 코너도 고민 중에 있고요 개인적으로 제 마음속에 서부의 영업 1위는 억수 씨입니다 로버트 매키죠 로버트 매키죠 세 번이나 읽으셨던 억수 씨와 함께 해보고 싶기 때문에 오늘 이제 녹음이 끝나고 나서 영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여러분 응원해 주시고요 자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길고 뜨거우는데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청강대학교가 주관하는 작가들의 파트캐스트 이종범의 웹툰스쿨의 이야기작법방송 공극의 플롯 2회에 걸쳐서 캔베이와 보글로의 영웅의 여중에 관한 12단계 원형 플롯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이종범이었고요 홍남진 선생님 김태권 작가님 유승준 작가님 용욱주 작가님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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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